소부리는 졸린 듯 하품을 길게 하며 희죽 웃었다. 히히히 속임수를 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구만. 당승무도 따라 웃으며 진지하게 물었다. 무슨 묘개를 썼길래 전부 다 쫓아 보냈습니까? 소부리는 순간 두 눈을 뜨며 득이한 듯 어깨를 들썩였다. 그건 바로 하더니 그는 말하려다 말고 당승무를 응시하며 미간을 곤두세웠다. 그런데 자네는 왜 내려왔나? 이어 다시 힐책하듯 물었다. 노재의 임무는 제1선을 방비하는 곳인데 어찌 그토록 경거망동하게 뛰어 내려오는가? 당승무는 우물쭈물 대꾸했다. 소이는 혼자 나무 위에 있다가 심심한 나머지 손옷대와 얘기 좀 나누려고. 소부리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안 돼 빨리 다시 올라가라. 저기를 보게 그들이 벌써 왔지 않은가? 소부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산 아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그러나 당승무는 앞만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 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소부리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 줄 알고 놀리듯 물었다. 누가 왔는지 손옷대께서는 보셨습니까? 소부리는 산 밑을 바라보며 빠른 어조로 말했다. 아직 자세히는 보지 못한다. 이 사람이 오는 기세가 극히 빠르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말을 끝냈지도 않고 당승무의 등을 떠밀었다. 노제 무얼 하나?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거라. 당승무는 두 눈을 헤집고 앞만 살펴보아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소부리의 성급한 태도를 보자 즉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은 다음에 잎사귀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동정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 다시 앉아서 졸고 있던 소부리는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당승무는 의혹을 품으며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정말로 누가 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싹 하는 파고뭄과 함께 두 줄기의 인형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당승무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폈다. 두 인형 중 왼쪽에 있는 자는 황의를 입은 꼽추노인이었는데 얼굴이 몹시 부리면서도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턱 밑에는 백설같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그의 두 눈은 화등과 같이 빛났다. 또 왼쪽의 청포노인은 바로 호로국에서 공룡자의 독공에 의해 물러간 청의당주 향후춘이었다. 향후춘과 같이 온 꼽추노인이 바로 황의당주 막용장관 같다. 꼽추노인은 사방을 훑어보며 이상한 듯 중얼거렸다. 금불범과 진용은 벌써 왔을 터인데 어째 보이지가 않지. 향후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렇소. 형제도 또한 일부러 진총관에게 일찍 나오라고 일렀습니다. 꼽추노인이 눈을 빛내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혹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에에에취 하는 재채기 소리가 멀지 않은 잡초 숲에서 들려왔다. 향후춘은 급히 고개를 돌려 물었다. 개 누구냐? 그러자 잡초 속에서 떠듬대는 말소리가 들렸다. 저 저입니다. 에에취 그 사람은 대답을 하면서도 연신 재채기를 했다. 향후춘은 벌써 잡초 속에 쭈그려 앉은 사람을 보았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는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빨리 나오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은 나직하게 대답을 하며 잡초 숲에서 걸어 나왔다. 이때 당승무는 나무 위에서 암암리 웃고 있었다. 당승무가 웃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부리 때문이었다. 소부리는 평상시보다 키를 난장이처럼 절반이나 줄였으며 얼굴에도 역용약을 발라 꼭 누렇게 뜬 병자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향후춘은 소부리에 추한 몰골에 오만상을 짓뿌리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소부리는 짐짓 공포스러운 빛을 띄며 말을 떠듬대었다. 소이는 왕노실이라고 합니다. 에에취 소부리는 또 한 번 재채기를 하고 나더니 급히 코를 틀어막으며 말했다. 향후춘은 싸늘히 냉소했다. 흥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벌목을 하느냐? 소부리는 급히 손을 내져었다. 아 아닙니다. 소이는 여기서 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향후춘은 소부리에게 겁을 주려는 듯 옆에 있는 암석을 손바닥으로 깨뜨리며 주먹을 휘둘렀다. 왕노인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죽을 줄 알아라. 소부리는 즉시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리더니 애원을 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소인의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만약 나으리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인은 이 산 밑에 살고 있으니 저를 따라. 향후춘은 소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럭 다시 소리를 질렀다. 잔소리 말아라. 너는 왜 잡초 속에 숨어 있었느냐. 소부리는 여전히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렸다. 소인은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산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에에취 그 사람은 소인에게 산을 지키라면서 세 푼의 은자를 주었습니다. 소부리는 품속에서 은자를 꺼내 보이며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소인더러 이 잡초 속에서 향가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순간 향후춘은 눈이 커지며 대뜸 묻는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소부리는 고개를 들어 향후춘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다. 그 사람이 소인에게 알려주기는 소부리라고 했습니다. 향후춘은 얼굴에 어떤 내색 하나 비치지 않고 덤덤하게 물었다. 그는 너더러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소인더러 향가에게 소식을 알리라고. 향후춘은 한 걸음 나서며 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노부가 바로 향가이니 어서 그 소식을 말해보아라. 그러자 소부리는 쥐눈을 굴리면 향후춘을 자세히 가늠해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은 향가가 아니오. 향후춘은 눈을 번쩍 뜨며 물었다. 어째서? 소부리는 쭈글쭈글한 손을 펴보이며 여러가지 흉내를 내었다. 소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가는 키도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한 귀는 부채 같고 입은 토끼 입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향후춘은 눈에 불똥을 튀기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 함부로 노부 앞에서 횡설수설을 늘어놓다니 어디 죽고 싶으냐. 소부리는 어깨를 움츠리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소인의 말은 사실입니다. 향후춘은 주먹을 휘두르다 말고 약간 어조를 낮추었다. 오냐 또 그런 소리를 하면 이번에 정말로 가루를 내버릴 테다. 그러니 소부리가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는지 빨리 말해보아라. 소부리는 다시 대꾸했다. 소어른께서 이르시기를 만약 향가가 오면 즉시 곡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드냐. 소부리는 희죽 웃었다. 향가에게는 애비가 있는데 바로 곡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향후추는 화를 벌컥 내며 크게 소리쳤다. 이놈!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말하면서 그는 소부리의 따귀를 철썩 갈겼다. 순간 소부리는 매우 놀라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발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앞으로 고꾸라지려고 했다. 한대 소부리의 이 한수가 향후춘의 일장을 피하였다. 막용장강이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는 음침하게 웃으며 짓거렸다. 향노이의 일장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강호상의 보통인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너는 왕노실이 아닐 것이다. 이때 소부리가 갑자기 막용장강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귀하는 정말 고명하십니다. 정말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 늙은이는 왕노실이 아니오. 막용장강은 벌써 소부리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래서 소부리가 다가온 것을 의자 급히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수청 물러나며 물었다. 친구는 대체 누구요? 소부리가 지금 쓰니 한수는 바로 염지천이 전수해준 검장 13식 중의 수법이었다. 더구나 지게에다 소부리의 독자적인 경공까지 곁들였으니 옛날에 사대천마의 우두머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부리는 그가 수척이나 물러나자 기분이 좋은 듯 희죽 웃었다. 히히히 이 늙은이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백일당귀 소부리 외다. 소부리가 허리를 한번 흔들자 몸은 즉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또한 얼굴을 문지르자 역용 피물도 전부 다 지워졌다. 막용장강은 소부리를 직접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소부리에게 설상묘형이라는 칭호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여 년 지내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가 어찌 소부리 같은 인물을 눈에 두겠는가. 그러나 상대방이 소부리라고 한 소리를 듣자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입으로는 여전히 담담하게 웃었다. 원래 귀하가 바로 신투 소부리셨군요. 이거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소이다. 소부리는 손을 내저으며 겸손해했다. 원 별말씀을. 그러나 막용장강은 갑자기 냉랭하게 물었다. 그런데 노부와 향무이의 문화 제자들은 전부 당신이 돌려보냈소. 막용장강이 물을 때 향후춘이 서서히 소부리의 옆으로 다가갔다. 막용형 이 사람은 형제가 처치하겠소. 막용장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그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얘기합시다. 소부리는 짐지껍이 나는 듣기로 연심 물러나며 변명했다. 아 잠깐 잠깐 당신네들의 문화 제자가 들어온 것을 내보았소이다. 그러나 이 늙은이는 그들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소. 막용장강이 짧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도는 갔소. 어디로? 소부리는 산 아래를 손짓해 보이며 말했다. 소화산으로 간 것 갔소. 막용장강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다. 소화산에는 무엇하러 갔나? 소부리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나 이 늙은이는 감총관에게 얘기를 들었을 뿐이오. 소부리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고 맺지 않았다. 막용장강은 소부리의 그런 태도에 매우 궁금해하며 급히 물었다. 금불범이 대체 무엇이라고 했소. 소불치는 막용장강을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는 아마 신영주의 암호를 발견하고서 소화산으로 떠난 것 같소. 그러자 향후춘이 대뜸 나서며 물었다. 그럼 두 명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연유로 간 것이냐? 아마 그럴 것이오. 그러나 이 늙은이는 그때 졸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소. 막용장강이 갑자기 대소를 터뜨리며 힐문하듯 물었다. 으하하하. 그것은 전부 다 내가 한 짓이지. 소부리는 안색이 변해 급히 변명했다. 아 아니요. 소희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막용장강은 눈을 번득이며 심중하게 내뱉았다. 노부는 원래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만 이 결과는 내가 초래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 막용장강은 말을 하면서 재빨리 일장을 쳐왔다. 그는 사대천마의 첫 번째로써 그의 공력은 이미 상승의 경지에까지 도달했다. 막용장강이 쳐낸 일장에는 거센 파도와 같은 강기가 실려있었다. 그러나 소부리는 매우 신속하게 피하며 빈정거렸다. 이것이 바로 귀하의 추심장이오. 그러나 이 늙은이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데 원래 어느 누구든 간에 막용장강의 추심장에 맞으면 십중팔구는 살아나기 힘들다. 막용장강은 얼굴에 가득 살기를 띄며 공격을 가하였다. 소부리는 과 모습을 보자 즉시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며 중얼거렸다. 큰일 났군. 추심장 수온지가 왔으니 이 늙은이의 목숨도 이젠 끝장이로구나. 소부리는 급히 자세를 바꿔 막용장강의 겨드랑이 밑으로 거북이처럼 빠져나갔다. 이때 향후추는 소부리가 막용장강의 일장일지를 피하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매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이 순간에 소부리가 자기 쪽으로 피해온 것을 보자 특이한 미소를 흘리며 재빨리 일장을 쳐갔다. 소부리는 급히 오른손을 쳐들며 소리쳤다. 아니 이건 정말 너무하군. 이어 즉시 높이든 오른손으로 향후춘의 일장을 맞받았다. 이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소부리는 갈치자로 세 발자국 물러났다. 향후춘 역시 기열이 진동되어 뒤로 한 발 물러났다. 일장 천도 소부리는 고의적인지 몇 발자국 물러서더니 갑자기 박수를 치고 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하하 막용장강은 매우 기분이 이상한 듯 검미를 불끈 세우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웃느냐 소부리는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않더니 막용장강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는 당신 막용노재의 사람 됨이 좀 낫기 때문에 일부러 놓아주었다. 그러나 향노형은 마음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혼이 났지. 향후춘은 방금 결혼 일장으로 자기의 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소부리가 독공을 연마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향후춘은 별로 대수롭지 않듯 피식 웃었다. 왜 어째서 혼이 났다는 거냐 소부리는 근처 바위 위에 올라 앉더니 향후춘을 매우 동정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어째서냐고 지금 이 늙은이의 수장에는 독이 있소 그러나 만약 향노형께서 민지 못하시겠다면 어디 운기를 해서 한번 시험해보시오 그러면서 소부리가 오른손을 내밀자 어느새 그의 다섯 손가락은 전부 검은색을 띄고 있었다. 마경장강은 소부리에 이 수장을 보자 즉시 경악했다. 흑살장 그러더니 즉시 고개를 돌려 향후춘에게 소리쳤다. 향노이 빨리 운기해보시오 이때 향후춘의 오른손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 자신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듣고 운기를 하자 즉시 지각을 잃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향후춘은 즉시 부르짖으며 소리쳤다. 과연 너의 수에 걸렸구나. 마경장강은 냉랭하게 소부리에게 물었다. 소부리 흑살장을 연마했으니 당연히 해악도 소부리는 바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담하게 말했다. 저 늙은이가 연마한 것은 흑살장이 아니라 자살신공이오. 마경장강은 서서히 소부리에게 다가가며 집어삼킬 노려보았다. 흑살장이던 자살신공이던 빨리 해악을 내놓아라. 소부리는 급히 바위에서 뛰어내리더니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저 늙은이가 연마한 자실신공은 흑살장과는 달라서 해악은 없습니다. 마경장강은 얼굴에 완연한 살기를 띄었다. 당신은 닭을 죽여서 알을 빼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소. 알은 닭의 바로 몸 안에 있으리 닭을 죽이기만 하면 알을 빼내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소. 소부리는 얼굴에 난처한 빛을 띄며 어물어물 대답했다. 마경장강께서도 당신네들의 독인을 잘 아시지 않소. 이 늙은이의 자살신공도 당신네들 독인처럼 우리 장문인만이 그 해악을 가지고 있소. 그러더니 소부리는 두 손을 몸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이 순간 그의 양손뿐만 아니라 심지어 얼굴까지도 모두 검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마경장강은 마음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뜸 걸음을 멈추었다. 그럼 당신의 장문인은 누구요? 소부리는 희죽 웃으며 대꾸했다. 자살문의 장문인은 원래 이 늙은이의 형님 소부리요. 그러나 형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여 이 늙은이의 동생 소부리에게 물려주었지요. 그러나 동생도 안 받겠다고 하여 결국은 이 늙은이가 물려받았지요. 그러자 마경장강은 노기가 충천에 사납게 쏘아붙였다. 네 이놈 너는 지금 이 노부를 놀리고 있는 게냐. 이어 휭. 하더니 마경장강이 매섭게 일장을 쳐왔다. 그러나 소부리는 가볍게 피하며 조롱하듯 물었다. 마경노재 노재는 이 늙은이의 독장을 무서워하지 않소. 마경장강은 계속 손을 휘두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그까짓 독장은 노부의 한눈에도 들지 않는다. 또 다시 그의 손에서 일장이 뻗어나왔다. 그러나 소부리는 급히 머리를 숙이고 신속히 짓거렸다. 마경노재의 이 늙은이는 당신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맞붙어 싸우기가 싫어서 그런 것뿐이오. 이유는 만약 우리가 일장을 맞받게 되면 당신의 추심장은 이 늙은이의 신맥을 끊을 수가 있고 이 늙은이의 자살 신공도 역시 당신의 목숨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오. 소부리가 말하는 순간에도 마경장강은 연속 다섯 장이나 쳐왔다. 소부리도 연속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비록 그가 피해내기는 했지만 겉으로 약간의 강풍을 막고 비틀거렸다. 그래서 암중으로 소부리는 감탄을 올렸다. 이 늙은 마두의 추심장은 정말로 신의 경지에까지 이루어졌구나. 이때 마경장강도 역시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부가 수십 년 동안이나 연마한 이 추심장으로 소부리 같은 도둑놈 하나를 처치하지 못하다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마경장강은 내심 화가 들끓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소부리 어디 내가 몇 장을 더 피할 수 있나 보자. 마경장강의 말소리에 따라 그의 장력 또한 더욱 빨라지고 살벌해졌다. 그래서 소부리도 할 수 없이 여의금사를 꺼내 휘둘렀다. 장법은 이미 겨루었으니 지금 나는 검을 사용하겠소. 마경노제 조심하시오. 소부리는 수중에 비록 가느다란 철사 하나만을 들고 있었지만 그 철사는 한 번 휘둘렀다 하면 즉시 바람을 갈랐다. 여의금사가 공중의 한광을 그릴 때마다 마경장강의 수장은 흐트러졌다. 이때 마경장강은 상대방의 철사에서 일종의 강렬한 검기를 느끼고는 즉시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났다. 이어 깜짝 놀란 마경장강은 소부리의 수중에 들고 있는 두 척가량의 가느다란 철사를 보고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여태까지 강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의문경기를 전부 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소부리가 들고 있는 가느다란 하나의 철사를 도대체 어떤 모양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놀라는 것도 잠시 마경장강은 응용한 미소를 흘리며 일장을 다시 쳐갔다. 소부리는 키들 대며 어깨를 실루겼다. 히히 왔구나. 하면서 여의금사로 소형상행이라는 초식을 펼쳐 막고는 또 영원통비를 써서 마경장강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내질러갔다. 그러면서 동시에 입으로 외쳤다. 막용노재 2일장을 받아보아라. 2일 초초식은 바로 검장 13식이었다. 여의금사가 쓴 소형상행은 막용장강의 장세를 받고 왼손으로 쓰는 영원통비는 무하게 상규를 어기면서까지 일장을 쳐갔던 것이었다. 이 무시무시한 검장의 위세에 눌려 막용장강은 피하지 못하고 즉시 오른쪽 어깨에 한 대를 막고 말았다. 순간 막용장강은 매우 놀라 급히 뒤로 팔짱가량 물러나서는 소부리를 응시했다. 소노형 과연 고명하오. 그런데 당신의 이 무형장법은 대체 어디에서 배웠소? 소부리는 여전히 원래의 위치에서 희죽 웃었다. 히히 별말씀을 이 늙은이의 지금 한 수는 염교주에게 배운 것이오. 그는 이 늙은이를 만나자마자 마치 친구처럼 대하면서 이 몇 수를 가르쳐준 것이오. 그러더니 막용장강이 미쳐 입을 열기도 전에 다시 물었다. 참 막용노재께서는 영교주께 이런 얘기를 못 들었소. 막용장강은 소구리의 말을 댄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못 들었소. 소부리는 이해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이상한데. 소부리는 자기의 뒤통수를 극적이더니 매우 미안하다는 듯이 즉시 사과를 했다.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되었소. 그런데 막용노재 빨리 운기를 해보시오. 이 늙은이가 잠시 손바닥에 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친구인 줄 알고 어깨를 쳐서 장난을 했는데 그러나 독으로 장난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소. 막용장강은 이 말을 듣자 즉시 안색을 돌변해 감히 운기를 해보았다. 과연 그의 어깨는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막용장강은 즉시 두 눈을 부릅뜨고 심이 분한 듯 이빨을 갈았다. 이놈아 노부가 비록 독을 맞았다고 해도 나는 먼저 내놈을 죽여야겠다. 그러나 소부리는 그의 손을 피하며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그러나 벌써 늦었소. 막용노재는 차 한 잔 마실 시간 안에 즉시 독이 발작을 할 것이오. 막용장강은 이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라하며 다시 소부리의 가슴을 향해 일지를 내질렀다. 소부리는 어깨를 들먹이며 계속 약을 올렸다. 이 늙은이는 다만 막노재의 추심장만 무서울 뿐 서폰지는 하나도 무섭지 않소. 소부리는 연신 짓거리면서 왼손을 칼처검 세워서 재빨리 쳐나갔다. 막용장강은 1초를 맛봤자 갑자기 자기의 공력이 약해졌음을 느끼고는 뒤로 새 발자국이나 물러났다. 그는 물러남과 동시 눈앞이 흐려지고 몸조차 제대로 가늘 수가 없어 비틀거렸다. 소부리는 그 모습을 보자 다시 낄낄떼고 웃었다. 히히히 노재 좀 편안히 쉬십시오. 정 불편하면 이 늙은이가 잠시 부축해드리지요. 그러나 막용장강은 과연 4대 천마의 제1인자답게 내공이 깊었다. 막용장강은 비록 극독이 발작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매우 말장했다. 막용장강은 암암리의 진기를 한 모금 끌어올리더니 갑자기 몸을 날려 일장을 쳐나갔다. 소부리의 경각심도 아주 강했지만 갑자기 처우자 소부리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장을 맞받았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소부리는 저만큼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소부리는 다시 재빠르게 일어서더니 몸에 묻은 먼지를 털더니 곧 막용장강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바로 이때 갑자기 누군가의 놀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막용장강과 향당주가 왜 저러지? 남한테 당한 것 같은. 또 하나의 음성이 그의 의문을 뒷받침했다. 영주 저자는 바로 설상무용 소부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음성은 매우 귀에 익었다.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은 엿새진 같았고 두 번째는 점포이의 음성 같았다. 소부리는 이미 그들임을 짐작하고 여의금사를 만지작거리며 몸을 돌렸다. 전 총관의 말씀이 맞소. 이 늙은이가 바로 소부리요. 소부리가 몸을 돌려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십여 명쯤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 중 맨 앞장에서 있는 사람은 문사차림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하얗고 수염은 기르고 있지 않았으나 안색은 얼음이 흩날릴 듯 냉막했다. 또 손에 하나의 부채를 품위있게 흔들고 있는 것을 보니 비록 체격은 작지만 우두머리 같았다. 그리고 그의 바로 뒤에서 있는 자가 외팔이 엿새진이었고 또 그 뒤에 점포에 주우천과 여덟 명의 궤도가 늘어서 있었다. 앞장선 백면무사는 막용장강과 향후춘 두 사람을 한 번 훑어보더니 소부리를 응시하며 물었다. 당신이 바로 소부리요. 소부리는 희족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소만 그런데 귀하는 대체 니시오. 백면문사는 서서히 다가오며 여전히 안색하나 변하지 않은 채 냉랭한 음성으로 물었다. 당신이 바로 막용당주와 향당주에게 독수를 했소. 그렇소만. 백면문사는 갑자기 싸늘하게 코웃음을 날렸다. 두 분 당주의 공력은 매우 고명하여 보통 독장으로는 절대 상하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러고 보니 당신은 바로 독에 대해 아주 전문가라 할 수 있겠군. 백면문사는 말하면서 허리를 굽혀 두사감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더니 품속에서 한 개의 작은 옥병을 꺼내 두 알의 환약을 막용장관과 향우천에게 먹였다. 그러더니 소부리를 다시 돌아서며 냉랭하게 말했다. 본자는 오늘 몸소 천독곡을 휩쓸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 빨리 포승을 받지 못할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매우 여유있게 물었다. 그러나 이 늙은이는 노형의 이름도 모르고 어찌 포승을 받을 수 있겠소. 이때 여세진이 앞으로 나서며 응흉하게 웃었다. 소부리 내가 신영주도 몰라볼 때가 다 있느냐. 이 말에 소부리도 깜짝 놀라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이 자가 바로 만미천호 신교교란 말인가.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신영주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소이다. 이 늙은이는 비록 강호에서 수십 년을 굴러먹고 살았지만 신영주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그 말을 들은 신영주가 싸늘하게 냉소를 날렸다. 흥. 지금 들어두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지가 무섭게 곡 입구의 고목나무 위에서 갑자기 두 줄기의 인형이 독수리처럼 날아들어왔다. 하지만 신영주는 안색하나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태연한 눈빛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막 날아 들어온 사람 중 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회의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수중에 길고 짧은 두 자루의 보검을 들고 있는 20세가량의 영준하게 생긴 소년이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공룡자와 당승무였다. 공룡자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계곡이 떠나가라 우렁찬 음성으로 웃어져 쳤다. 하하하 좋구나. 좋아 오늘 노부의 천독곡에 이렇게 많은 귀빈들이 오다니. 신영주는 다만 코웃음을 날리며 공룡자에게 거만한 투로 물었다. 흥. 당신이 바로 이 천독곡의 주인 공룡자요. 공룡자는 신영주의 거만한 말투에도 아랑곳 없이 호인답게 웃었다. 허허 그렇소. 한대 귀하가 바로 이 천독곡을 숙밭으로 만든다고 한 신영주요. 신영주는 냉엄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때 여세진이 다시 음침하게 웃으며 한몫 끼었다. 후후후 손오형 왕노제도 바로 이곳에 있으니 아마 홍채문주의 재소문주가 여기에 있겠지요. 여세진은 아직도 당승무를 왕화복으로 보고 있었다. 당승무는 여세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구리에게 수중의 장검을 주었다. 손옷대 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어 신영주의 앞으로 날아가서 수중의 당검으로 신영주를 가리키며 거만하게 물었다. 당신이 바로 신교교요. 이때 전포이가 앞으로 썩 나서며 크게 호통을 쳤다. 이놈 어째서 어린 놈이 신영주께 그토록 무리를 범하느냐. 당승무는 전포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암암미에 중얼거렸다. 음. 이 흑의 판관은 정수복이 변장한 가짜인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당승무는 전포이에게 시선을 거두어 신영주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바로 만미천호 신교교가 아니란 말이오. 독과 독. 이에 신영주가 당승무를 응시하며 물었다. 당신은 신교교와 무슨 원한이라도 있소. 당승무는 눈을 번득이며 매우 비분에 찬 음성으로 대꾸했다. 그렇소. 선사의 원수를 갚으려면 반드시 그 요녀를 죽여야만 하오. 신영주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의 사부는 누구요. 당승무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직 내게 누가 신교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잖소. 오호호호호호. 이때 온 계곡을 진동시키는 맑고도 차가운 웃음소리가 신영주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바로 그날 서곡 밖에서 들었던 웃음소리와 동일하지 않은가. 당승무는 겉미를 붉근 치켜올리며 대가리성을 내질렀다. 이 요부. 바로 너였구나. 그러자 신영주는 웃음을 그치고 차가운 음성으로 대꾸했다. 그렇다. 본자가 바로 신교교인이라. 그런데 너도 자신의 내력과 사부의 이름을 대야할 게 아니냐. 당승무는 돌연 얼굴에 쓰고 있던 명구를 벗어 던지더니 이빨을 갈며 분해했다. 나는 당승무라고 한다. 그리고 나의 선사는 탈원장 방통이니라. 이 요부 이제야 생각이 나느냐. 당승무가 가면을 벗자 그녀는 그제야 나이 어린 영준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신교교는 짧은 신음소리를 내더니 물었다. 원래 바로 내가 방통의 문화였구나. 음 그런데 뭐 당승무라고. 그렇다면 혹시 사천 당승종의 아들이 아니냐. 오냐 너의 말이 맞는 이라. 그러자 갑자기 신교교는 키들 대며 웃었다. 후후후 정말 잘 되었구나. 방통의 제자라도 내 물론 죽이겠지만 당승종치 아들이라니 더더욱이 살려들 수가 없다. 당승무는 한 해 맺힌 눈빛으로 금시라도 상대를 집어삼킬 듯 기세가 등등했다. 요부 잘 들어라. 이 당승무가 오늘 밤 만약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이 마음속에 응고된 울분을 풀지 못한 것이다. 신교교는 싸늘히 냉소를 쳤다. 흥. 그럼 나는 오늘 밤 너를 가만둘 것 같으냐. 당승무는 단번에 신교교의 앞으로 한 발 내딛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 요부 빨리 병기를 뽑아라. 이때 공룡자가 급히 만류했다. 노제 잠깐. 당승무는 얼굴에 비장한 빛을 띄며 말했다. 대사백 제자는 몸소 이 요부를 죽이고 사부의 원수를 갚아주셔야 합니다. 공룡자는 미소를 지으며 낮은 어조로 말했다. 물론 그 점은 노부도 찬성한다. 그러나 노부에게는 아직 그녀에게 몇 마디 물어볼 말이 있으니 그리 서두르지 말아라. 이어 그는 신교교에게 시선을 돌렸다. 신영주 먼저 한마디 묻겠소. 노부와 방통의 관계를 알고 있다. 신교교는 가볍게 코방귀를 뀌며 쌀쌀하게 말했다. 흥. 그것쯤이야 벌써 알고 있어요. 당신은 방통의 사형이며 독을 잘 쓴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밤 일부러 이렇게 당신에게 가르쳐줬다. 의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겠어요. 공룡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더니 이어 말했다. 노부가 듣자하니 당신들에게 관과 성을 가진 부총영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도 역시 독을 잘 쓰며 또한 무명도를 위해 많은 독인을 배출했다고 해서 노부도 마침 그를 찾으려고 했소. 그런데 신영주가 마침 그의 수양딸이라니 더욱 더 잘 되었소. 그러니 우리 서로 독기를 시험해보지 않겠소. 신교교가 미쳐 입을 열기도 전에 엿새진이 앞으로 한 발 내디디며 그녀의 말을 급히 가로막았다. 신영주 잠깐만. 형제는 지금 명령을 받고 제갈명의 행방을 찾고 있소. 그런데 듣자하니 제갈명은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소구리와 바로 이 당가 두 놈이 구했다고 하며 또한 오늘 소구리와 당가 놈들 다 여기에 있으니 필시 제갈명도 있을 것입니다. 신교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공룡자를 향해 물었다. 정말 홍채문의 제갈명은 당신의 곡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공룡자 대신 소구리가 대답했다. 그렇소. 제 소문주는 엊그제까지도 곡 안에 있었소. 지금은. 벌써 같지요. 신교교는 의혹에 찬 눈망울을 굴리며 물었다. 그는 어디로 갔나요? 소구리는 빙글에 웃으며 어깨를 추스렸다. 나는 모르니 만약 신영주께서 제 소문주의 행방을 알고자 한다면 단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오. 그러자 신교교는 얼굴이 밝아지며 즉시 물었다. 그가 누굽니까? 소구리는 히히 웃으며 신교교의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대답했다. 히히히 바로 제갈명 그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오. 신교교는 순간 겉미를 사납게 찢으며 발을 굴렀다. 아니 소구리 당신까지 나를 놀리다니. 소구리는 그녀에게 한쪽 눈을 슬쩍 감아 보이며 추파를 던졌다. 만미천원은 천생적인 요물이고 또한 예전에 많은 사람이 그대와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이 늙은이가 농담 좀 하면 안됩니까? 신교교는 갑자기 요사스럽게 웃었다. 호호호 왜 너도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지고 싶으냐.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뾰족한 손가락을 세워 소구리의 코끝을 행해 찔러왔다. 하지만 소구리도 이미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미끄러뜨려 신속히 옆으로 빠져나갔다. 신영주께서는 분명히 이 늙은이에게 마음이 있는 모양이군. 히히 소구리는 분명히 신교교의 일지를 피했다. 그러나 말이 끝나자마자 어깨가 따끔거리는 것을 느껴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오른쪽 어깨에는 어느 사이인지 신교교의 지풍에 그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옷자락에는 젓가락 정도 되는 굵기의 검은색 지혼이 남겨져 있었다. 소구리는 그것을 보고 내심 무척 놀랐으나 겉으로는 태연히 혀를 찼다. 쯧쯧 개집년의 손 속에 독이 있었구나. 신교교는 싸늘하게 웃으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흥 이 늙은 놈아 이제는 가만히 앉아 죽음만 기다리고 있거라. 소구리는 키들 대고 웃으며 어깨를 들썩였다. 후후후 안심해라. 이 늙은이는 그 정도의 독 따위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 공룡자는 신교교가 독을 사용하는 수법이 매우 고명한 것을 보자 짐짐 염려스러워 참견했다. 손호영 그녀가 독을 사용하는 수법에는 노부가 상대하는 것이 낫겠소. 이때 당승무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튀어나오며 급히 소리쳤다. 대사백 이 요구는 다만 광가 놈의 수양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 대사백께서 수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는 반드시 제 손으로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당검으로 신교교를 향해 겨누었다. 요구 빨리 병기를 꺼내라. 그러나 지금 신교교는 아까 소부리가 자기의 일지를 막고도 끄덕없는 것에 매우 놀라고 있었다. 그런데 지간 당승무까지 검을 들고 뛰어나오자 그녀는 수고 물러서며 입으로 예리한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러자 갑자기 풀을 스치는 소리와 합계 오른쪽 숲에서 하나의 인형이 독수리처럼 날아들었다. 당승무가 놀라 그 인형을 자세히 보자 바로 그들은 흑의 복면을 한 독인이었다. 이어 그는 매우 어리둥절했다. 이 독인은 과연 어느 문파의 고인일까. 당승무가 안중으로 중얼거리는 동안 신교교가 당승무를 가리키며 소리질렀다. 가서 저놈을 죽여라. 그러자 흑의인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어깨에 메고 있던 장검을 뽑아 당승무를 향해 일검을 찔러갔다. 그러나 당승무는 흑의인의 일검을 가볍게 피하며 도리어 신교도에게 다가갔다. 요구 내가 찾는 것은 바로 너다. 당승무는 외치면서 즉시 신교교의 안면을 향해 찔러갔다. 신교교는 고개를 살짝 돌려 피하고는 일지를 찔러왔다. 흥! 너에게는 아직 그런 자격이 없는 이라. 당승무가 재차 상대방의 일지를 피하며 다시 공격을 하려던 순간 그 흑의인이 갑자기 휘파람 소리를 내며 당승무의 뒤터리를 향해 찔러왔다. 당승무는 할 수 없이 당검을 들어 흑의인의 검을 막으며 왼손 바닥으로 흑의인의 어깨를 향해 내리쳤다. 칭! 하는 검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흑의인도 질세라 일장을 쳐갔다. 헝! 하는 또 다른 소리에 이어 당승무는 뒤로 두 발자국이나 물러났으나 흑의인은 상체만 약간 흔들거렸을 뿐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러자 흑의인은 몹시 화가 난 듯 다시 검을 들어 당승무에게 덮쳐왔다. 당승무는 상대방이 중독에 의해 제정신을 아낀 걸 알기 때문에 감히 살수를 쓰지 못했다. 그런 까닭으로 당승무는 4, 50초 가량을 싸우자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뒤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때 신교교가 또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오른쪽의 숲에서 연달아 3명의 복면인이 나타났다. 신교교는 검은 부채를 들어 공룡자와 소부리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가서 저 두 놈을 처치해라. 이어 두 명의 흑의인은 소부리와 공룡자 두 사람에게 걸어갔다. 공룡자가 대뜸 화를 내며 소리쳤다. 신교교 만약 정말로 실력이 있다면 정신을 빼앗긴 독인을 보내지 말고 너 자신이 나오너라. 그러나 신교교는 얼음장같이 싸늘하게 웃었다. 호호호 내가 그들을 상대해 줄 수 있으면 본전은 즉시 나서겠다. 두 사람이 한마디씩 교환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의 독인이 벌써 공룡자의 몸 앞으로 다가와서 한마디의 말도 없이 공룡자를 향해 일장을 쳐왔다. 공룡자는 급히 픽했다. 그러나 그가 재빠르게 피했지만 일진의 광풍로도 같은 바람이 자기의 몸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을 즉시 알 수가 있었다. 공룡자는 순간 남중으로 중얼거렸다. 이자는 대체 누군데 장력이 이렇게 웅후할까. 흑의인은 일장이 빗나가자 더욱 맹렬한 기세로 덮쳐왔다. 그러나 공룡자는 이악 하는 기합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상대방의 일장을 바꿔도 추호도 물러섬이 없이 오히려 오른손의 두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형기열을 향해 찔러갔다. 헝 하는 소리와 함께 공룡자는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이 칼날에 찔린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형기열을 찔렸는데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톡벽 화산이라는 초식으로 장을 칼날처럼 세워가지고 비스듬히 쳐왔다. 순간 공룡자는 깜짝 놀라 급히 뒤로 피했다. 하나 독인은 또 다시 경공의 파열음을 터뜨리며 쌍장을 휘둘러 덮쳐갔다. 지금 공룡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정신을 바싹 차려 장풍을 휘둘러 상대하는 것이다. 이때 다른 한 사람의 독인이 소부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소부리는 벌써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신교교가 독인들을 지휘해 자신들과 싸우게 한 다음 그녀는 오른쪽의 숲속으로 물러가서 경과만 살피고 있는 게 분명히 그녀가 톡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힘을 빼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한 소부리는 독인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도망을 쳤다. 하지만 독인은 이미 정신을 빼앗겨 명령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소부리가 도망치는 것을 보자 즉시 뒤따라가서 덮치기 시작했다. 독인은 땅에 두 발을 내딛자마자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연속적으로 찔러갔다. 소부리의 경공은 이미 무림에서 제1인자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독인의 경공이 그렇게 높을 줄은 미처 몰랐다. 그것은 독인이 자신을 쫓아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는 급히 옆으로 피했다. 그러나 독인은 다시 공중을 나르며 한 발로 쓸어왔다. 소부리는 이에 급히 몸을 허공으로 날렸다. 이것이야말로 소당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소부리가 몸을 날리는 바로 그 순간에 독인의 쓰러오던 다리는 또 다시 소부리의 엉덩이를 향해 차오는 것이 아닌가. 이때 소부리의 몸은 허공에 떠 있으니 어찌 이것을 피할 수가 있으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소부리는 어김없이 엉덩이를 채이고는 몸이 마치 공처럼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러나 소부리는 아픔도 모르는지 혀를 끌끌 차며 몸을 두 바퀴 돌려 일장 밖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또 만만치 않은 것이 그 독인이었다. 독인은 마치 백장로장 같이 번개처럼 따라가 연속적으로 또 한 발을 내지른 것이다. 소부리는 숨을 돌릴 여유도 없이 더욱 놀라고 말았다. 그는 미처 반격할 여유도 찾지 못하고 땅에 대굴대굴 굴러서 단숨에 독인의 열여덟 발을 피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막힌 전술로 쌍장을 뻗어 땅을 팍 치더니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두 발을 위로 세우고는 순식간에 독인의 머리 위로 넘어갔다. 그러더니 급히 소리를 질러 구원을 청하였다. 갈로제 조노제 빨리 도와주게. 지금 소부리가 독인의 머리 위를 밟고 날아간 이 한수는 정말 기묘하였다. 만약 소부리가 이 독인이 바로 3년 전에 통사도에 참가한 각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한수로 독일의 머리를 박살내고도 남음이 있었다. 소부리가 독인을 우롱하자 독인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소부리를 쫓아갔다. 이때 옥 입구에 숨어있던 갈비백이 대가릭성을 내지르며 뛰어나왔다. 그러자 소부리는 즉시 소리쳤다. 두 분 노제께서는 이 자의 퇴법을 조심하시오. 소부리는 갈비백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 당승무가 자기에게 준 한 병의 환원단을 꺼내 뚜껑을 열어 환약을 쏟아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저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출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환약을 입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삼킬지 모르겠구나. 이 순간적인 찰나에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은 그 독인과 벌써 7,8초씩이나 싸웠다. 이 두 사람을 상대해도 그 독인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신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 찔러갔다. 지금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은 수중에 비록 검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의 상황은 공룡자와 당승무보다 더욱 위험하였다. 소부리는 이 광경을 보자 급히 전음술로 소리쳤다. 두 분 노제께서는 그 사람의 정면을 막으시오. 불뿜는 악전. 하는 외침 소리와 함께 그는 즉시 두 사람과 싸우고 있는 독인의 뒤를 향해 날아갔다. 이때 신교교는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소부리를 도우는 것을 보자 입가에 처참하리만큼 싸늘한 냉소를 흘렸다. 그러더니 그녀의 옆에 있는 나머지 한 독인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그 독인도 즉시 소부리를 향해 날아갔다. 소부리 또한 독인의 뒤를 향해 귀신같이 날아가는 순간 나머지 독인 역시 그의 뒤를 귀신같이 따라가 그의 등을 향해 일장을 쳐갔다. 소부리는 이러한 상황에 즉시 뒤로 일장을 뻗어쳤다. 이것이 바로 염지천이 가르쳐준 검장 13식의 용미귀풍이라는 절초였다. 헝! 하는 소리와 함께 맹렬한 기세로 덮쳐가던 독인은 일장에 의해 새빨 자국이나 물러났다. 그런데 이때 갈비백 조봉춘과 싸우고 있던 독인은 우렁찬 기합소리를 내더니 단번에 조봉춘의 단검을 쳐서 날아가게 하고 두 손을 세워 그를 잡으러 갔다. 순간 이 광경을 본 갈비백이 황급히 장검을 휘둘러 독인의 허리를 향해 쓸어갔다. 하나 조봉춘은 단검을 날리고는 힘없이 독인의 발 아래 쓰러져 굴렀다. 이어 갈비백이 포악하게 덤벼오자 독인은 한 발로 그의 검등을 찾아 장검은 힘없이 손에서 빠져 날아갔다. 이번에 독인은 다섯 손가락을 갈퀴 모양으로 세워 발을 앞으로 내밀며 그의 가슴을 향해 공격해 들어왔다. 갈비백은 급히 뒤로 피하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의 몸은 벌써 상대방의 발에 채워 일장 밖으로 날아가 두 번 다시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것이었다. 이때 다시 일어선 조봉춘은 이 광경을 보자 자신의 위험은 전혀 돌보지 않고 두 주먹을 들어 독인을 향해 쳐갔다. 한편 소구리의 뒤를 공격하던 독인이 다시 일장을 뻗어갔다. 그러나 그렇게 쉽사리 당하고 말 소구리가 아니었다. 상대의 일격이 바로 등에 닿으려던 찰나 그는 이미 피하였던 것이다. 독인은 소구리가 다시 자기의 일장을 피하자 맞아 소구리와 어떤 풀지 못할 크나큰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었다. 소구리는 연신 뒤로 피하다가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의 검이 일시에 날아가고 상황이 매우 위험해진 것을 보자 독인을 버리고 즉시 갈비백의 옆으로 날아갔다. 갈로제 좀 어떻소? 갈비백은 몹시 괴로운 듯 억지로 일어나며 대꾸했다. 약간의 경상만 입었을 뿐 괜찮습니다. 소부리는 더 이상 말을 시키지 않고 당승무에게 받은 검을 건네주었다. 자 검을 받게 이때 조봉춘과 싸우던 독인이 갈비백을 향해 날싸가려던 순간 조봉춘이 주먹을 휘두르며 날아오는 것을 보자 즉시 조봉춘을 장 밖으로 차내왔다. 그런데 다시 소구리가 자기를 향해 덮쳐오는 게 아닌가 이 독인은 원래 소부리와 싸웠었으나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그런데 소부리가 다시 자기를 향해 오짜 두 사람을 버려두고 곧장 소부리를 향해 공격해갔다. 마침 이때 다시 소부리의 뒤로 네 번째의 독인이 추격해오더니 일장을 쳐왔다. 소부리는 앞뒤로 적을 맞이하자 내심 매우 당황했으나 소부리 야근 두뇌는 능히 이 난관을 타파했다. 소부리는 이 긴박한 순간에도 여유를 보이며 앞에 있는 독인의 밖과 뒤에 있는 독인의 일장이 몸에 닿으려는 순간 급격히 빠져나왔다. 헝 헝 하는 소리와 함께 소부리에게로 날아가던 공격이 두 독인끼리 부딪히고 말았나 다음 순간 두 명의 독인은 몫이 몸을 비틀거리며 수보나 물러났다. 두 명의 독인은 수대나 물러난 다음에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좀 다쳤다고 하나 조금도 물러서는 기색없이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소부리를 찾고 있었다. 이때 소부리는 공룡자와 당승무가 싸우고 있는 독인의 환혼단을 먹이려고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크쿵 하는 괴소와 함께 아까에 그 두 독인이 벌써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공격을 해오는 것이다. 소부리는 매우 낭패한 듯 고개를 흔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할 수 없구나. 한 놈을 처치해야 방법이 있겠군. 그리고 즉시 여의금사를 꺼내 두 명의 독인을 향해 마주쳐갔다. 이때 갈비백은 어느새 정신을 차렸는지 장검을 들고 소구리를 거들었다. 한편 조봉춘도 자기의 단검을 찾지 못하다가 아까 소구리가 갈비백에게 준 장검을 들고 싸움에 가담하였다. 이 다섯 사람의 혼전은 정말 하늘도 놀라고 땅도 흔들릴 정도였다. 두 사람의 독인이 쓰는 권각으로 바라는 바람은 돌덩이도 날아가게 할 정도이며 거기에다 소구리의 여의금사와 두 자루의 장검이 합치니 그 위세란 이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곡 입구에서부터 갑자기 한 사람의 인형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긴 장삼을 입고 이 결투 장면을 잠시 싸늘하게 응시하더니 다섯 사람이 싸우고 있는 장소로 곧바로 걸어갔다. 두 명의 독인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서 옆을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소구리는 이 사람을 보고 기뻐서 크게 소리쳤다. 오! 재소문주 빨리 이 늙은이를 대신해서 상대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곡 안에서 웅공을 하고 있던 제갈명이었다. 제갈명은 소구리의 외침, 소리를 듣자 즉시 나라가 재빨리 왼손으로 독인을 향해 길장을 내밀며 물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제갈명이 지금 쓰는 것은 칠고추운수로 그는 이 일장으로 네 번째 나타난 독인들 향해 쳐나간 것이다. 네 번째 독인은 제갈명이 새로 싸움에 가담해 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오른손을 갈퀴처럼 해가지고 제갈명의 요혈을 향해 잡아갔다. 이어펑 하는 소리와 함께 독인은 뒤로 수보식이나 물러났다. 소부리는 제갈명이 단번에 네 번째에 독인을 튕겨나게 하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소리쳤다. 갈로제 노조제 빨리 쓰러진 독인을 저지하시오.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독인은 재소문주에게 넘겨주시오. 소부리는 세 번째 독인의 발이 매우 무서움으로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이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시 제갈명에게 넘겨주도록 한 것이었다. 갈비백과 조봉춘은 소부리의 말을 듣고는 즉시 방향을 바꿔 네 번째에 독인을 향해 덮쳐갔다. 땅에 쓰러진 그 독인은 두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오자 즉시 일어나 대항하기 시작했다. 소부리는 이번에 제갈명을 향해 소리쳤다. 제소문주 이들은 모두 동사도의 독인이오. 그리고 그들 전부 옛날 계산대회에 참가했던 협의의 고수들이니 소문주께서는 그를 저지하시기만 하고 목숨엔 지장이 없게 하십시오. 소부리는 일단 여기서 말을 끝냈다가 제갈명의 뒤로 돌아가며 다시 말했다. 소문주 그의 정면을 막아야만 이 늙은이가 해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제갈명은 그 해악이라는 것이 무슨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소부리가 앞을 막으라고 하니 정면을 향해 공격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독인은 급히 피하더니 이어 오른발로 쓸어왔다. 제갈명은 소부리의 암시대로 독인에 정면을 향해 맹렬하게 속공을 벌였다. 세 번째에 독인은 비록 퇴법을 특기로 하고 있지만 제갈명의 속공 아래에는 어쩔 수 없이 뒤로 후퇴하였다. 독인은 그 신질을 미혹당하고 또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행동이 포악한 짐승처럼 돌변하여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며 마음속에 울분을 발산했다. 바로 이때 다시 소부리가 낮은 소리로 지시했다. 소문주 그자의 정신을 정면으로 집중시키십시오. 이 늙은이가 지금 손을 쓸 테니까. 제갈명은 다시 소부리의 지시대로 연속 다섯 장을 번개같이 독인의 가슴 대열을 향해 쳐갔다. 세 번째 독인은 제갈명이 갑자기 정면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보자 즉시 퇴제를 불렀다. 이유는 자기가 앞만 발을 휘둘러도 상대방을 찰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상대방은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는 좋아서 괴성을 연발하며 두 발로 차 나갔다. 소부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인이 입을 벌리는 순간이었다. 이때 소부리는 갑자기 세 번째 독인의 앞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알의 환혼단을 독인의 입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득이의 찬 웃음을 띄며 입을 열었다. 이제 고문주께서는 그와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만 더 싸우면 됩니다. 소부리는 제갈명에게 이르고는 다시 갈비백과 고봉춘이 상대하고 있는 네 번째의 독인에게로 날아갔다. 세 번째 독인은 아까 자기가 광소를 터뜨릴 때 약이 자기의 목구멍을 넘어서 들어간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제갈명은 소부리의 말을 듣자 이미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제갈명은 독인이 두 발로 차온 것을 보자 배소를 터뜨리며 세 개의 손가락으로 독인을 향해 찔러갔다. 이 한 수는 제갈명이 전날 혁선 선불관과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따먹는 수법에서 따온 것이다. 제갈명은 단숨에 독인의 오른발을 잡아 밖으로 내던지며 동시에 왼손으로 독인의 왼팔을 쳤다.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독인은 실이 끊어진 연처럼 석 장 밖으로 날아가서는 땅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러더니 아까 삼킨 환혼단의 효력이 몸에 퍼진 모양인지 땅에 처박혀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듯 했다. 한편 신교교는 갑자기 제갈명이 나타난 것을 보자 매우 놀라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제갈명은 분명히 그날 천영열의 일장을 얻어 맞았는데 어째 죽지 않았단 말인가. 또한 세 번째의 독인이 제갈명에게 일장을 얻어 맞고는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을 보자 더욱 놀라서 암중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거듭했다. 의부가 만든 저 독인들의 온몸에는 전부 극독이 있는데 어째 이들은 한결같이 독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독인의 신지는 비록 미혹하다고는 하나 무공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독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정신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텐데 어째서 저 세 번째의 독인은 석 장밖에 떨어져서 일어날 줄 모른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 없자 옆에서 있던 여세진에게 고개를 돌리며 입을 떼었다. 여당주 우리 가서 어찌된 일인지 조사해봅시다. 여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흑이 판관 점포위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이때 제갈명은 상대방이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소구리가 해악을 먹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문사차림의 사람이 자기 쪽을 향해 걸어오자 그는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동사도의 4명의 당주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더구나 저 자는 여세진의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니 신분이 낮지는 않은 모양이구나. 지금 신교교는 가면을 썼으니 제갈명은 꿈에라도 알 수가 없었다. 신교교는 물이라도 얼릴 듯 싸늘한 눈초리로 제갈명을 응시하더니 이윽고 차디찬 어조로 입을 열었다. 흥 제소문주께서는 제법 명이 길군요. 제갈명은 상대방이 자기를 쏘아보며 자기의 이름까지 알고 있자 몹시 의아해했다. 귀하는 누구신데 이 몸을 알아보십니까? 신교교는 냉소를 치며 딱 잘라 대꾸했다. 흥 내가 누구이던 간에 제소문주께서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교교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두 번 다시 제갈명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쓰러져 있는 세 번째 독인을 향해 걸어갔다. 이때 제갈명이 갑자기 대가리성을 내지르며 신교교의 앞을 막아 섰다. 서라. 무엇하러 가느냐. 신교교는 갑자기 제갈명이 자신을 제지하자 더욱 괴이하게 생각하며 눈썹을 잔뜩 치켜올리며 물었다. 흥 나는 수화의 상세가 어떠한가를 좀 보러 가는 것인데 제소문주께서는 그것까지 참견을 다하십니까? 제갈명이 신교교의 이 말에 대답할 말을 잃고 멍청해 있자 갑자기 그의 귓가에 소부리의 음성이 들려왔다. 소문주 그들을 꼭 제지하시오. 쓰러진 독인은 앞으로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나면 맑은 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갈명은 소부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가리성을 내지르며 다시 신교교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랍 신교교는 매우 안 잊고 온 듯 제갈명을 노려보았다. 무엇을 하시려고 제갈명은 준수한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떠올리며 대꾸했다. 어쨌든 당신은 가지 못하오. 그러자 신교교는 찬바람이 일듯한 냉소를 쳤다. 흥 제소문주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마라. 내가 가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수로도 나를 막지 못한다. 제갈명도 따라 냉소를 치며 신교교의 옆으로 비켜놨다. 흥 뭐냐 정 못 믿겠다면 내 앞으로 두 발자국만 걸어보아라. 제갈명이 싸늘하게 비웃자 엿새진의 옆에서 있던 점포이가 갑자기 진기전음술로 소리쳤다. 소문주는 조심하십시오. 이 여자가 바로 독을 잘 쓰기로 유명한 만미천호 신교교입니다. 원래 흑의 판관 점포인은 이미 홍채문에 의해 납치를 당하고 여기에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정수복이 변장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교교는 검은 부채를 흔들며 냉랭하게 웃었다. 뭐냐 호호호 내 걸어볼 테니 한 번 막아 보아라. 하며 막 신교교가 한 발을 내밀어 걸으려고 할 찰나 텅 하는 소리에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과 싸우고 있던 네 번째 독인도 갑자기 땅에 쓰러지더니 일어날 줄을 몰랐다. 지금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세 번째 독인이 쓰러진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신교교는 깜짝 놀라 제갈명과 시비를 그만두고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을 향해 날아갔다. 제갈명은 신교교가 갑자기 몸을 돌리자 급히 대갈 일성을 내질렀다. 아 이 요사한 계집 어디로 달아나느냐 그러자 엿새진이 음산하게 웃으며 제갈명의 안을 가로막았다. 제소문주 한 말이 있다면 이 형제와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남무거명 제갈명은 갑자기 사기가 충천해 두 눈을 부릅떠다. 좋다 오늘 내 당당히 너를 상대해 주겠노라. 그러자 엿새진은 갑자기 안색이 굳어지며 얼굴에 원안에 사무친 빛을 떠올렸다. 제갈명 똑똑히 들어라. 이나 엿새진은 내놈의 일지를 막고 한 팔을 잃어버린 지까 어언 3년이 흘렀으니 오늘은 기필코 그 이자와 함께 내놈의 두 팔을 거두어 가리라. 그러자 제갈명은 두 팔을 엿새진의 앞으로 내밀며 조롱했다. 하하 이 몸의 두 팔이 여기 눈앞에 있으니 어디 실력이 있으면 가져가보시오. 엿새진은 눈을 싸늘하게 번득이더니 품에서 한 개의 금색 태극권을 꺼냈다. 오냐 노부는 여태까지 남과 싸울 때 병기를 쓴 적이 극히 드물지만 내 오늘 밤은 병기를 써서 내놈과 싸우리라. 제갈명은 하얀 일을 드러내며 매우 격렬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후후 그렇겠지. 팔이 한 개뿐이니 병기를 써야 마땅하겠지. 그러자 엿새진은 급히 안색이 변하며 수치로 인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놈잎 닥치고 어서 병기를 꺼내라. 제갈명은 엿새진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와도 유들유들하게 웃으며 허리에서 하나의 장검을 뽑았다.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공격하시오. 엿새진은 수중의 태극권으로 수많은 금광을 유통시키며 싸늘하게 웃었다. 노부의 칠 금권 안에는 수많은 오묘가 감추어져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엿새진의 말이 끝남과 동시 즉시 금영이 제갈명의 정면을 향해 날아왔다. 제갈명도 즉시 검으로 금영을 향해 찔러가며 다시 우롱했다. 여당주께서는 어떤 재간이 있던 마음대로 시전해보십시오. 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두 팔이 시큼거려움을 느꼈다. 더구나 두 사람이 1초를 맞부딪혔으니 신영은 서로 갈라져야 하지만 엿새진은 또 다시 금권을 일으키며 제갈명의 좌우를 향해 시도해왔다. 순간 제갈명은 극히 놀라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3년 동안 만나지 못한 사이에 그의 무공이 이렇게 진전된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장검으로 좌우를 휘둘렀다. 챙 챙 챙 하는 연 세발의 마찰음과 함께 금권에 온 금영출 일제히 봉쇄했다. 엿새진은 그것을 보자 의외로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제소문주의 검법은 과연 옛날보다 크게 진전을 보았구나. 말하면서 그는 다시 연속적으로 5초나 공격을 했다. 제갈명도 똑같이 금영을 따라 휘둘러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들릴 뿐 금권이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한편 신교교는 마치 연기처럼 두 사람의 앞에 날아가 세 번째 독인이 쓰러져 두 눈을 꼭 같은 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자 분노를 일으키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독인을 상하게 했느냐. 그러자 갈비백이 장검을 꽉 들고 눈을 부릅떠다. 신교교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것이오. 신교교는 억지로 마음속에 울분을 가라앉히며 검은 부채로 두 사람을 가리켰다. 물론 당신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 그러자 조봉춘이 크게 입을 벌려 웃더니 싸늘이 냉소했다. 홍 그렇다면 당신은 먼저 그 독인에게 왜 쓰러져 일어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신교교는 침을 한 번 꿀꺽 삼키고는 다부진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본전은 먼저 너희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깨어났는가를 조사하고 싶다. 갈비백도 대소를 터뜨리며 같이 하하하 그럼 저는 누가 이 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혼미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소이다. 신교교는 싸늘하게 웃으며 검은 부채로 자신을 가리켰다. 그야 물론 본자이니라. 순간 조봉춘이 이빨을 갈며 분해했다. 요부 과연 내가 한 지시로구나.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일검을 내질러 갔다. 그러자 신교교는 냉랭하게 웃으며 부채로 가볍게 일검을 막더니 왼손가락을 구부려 튕겼다. 조봉춘 넌 쓰러진다. 이때 신교교의 왼손에서 뿜어져 나온 미약은 아무런 소리도 없으며 형태도 없어 상대방은 응당 쓰러져야 했다. 그러나 조봉춘은 환혼단을 먹었기에 열두시즌이 지나지 않는 한은 체내에 여전히 약효가 남아있으므로 미약이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다. 다시 주위를 진동시키는 대가리성과 함께 조봉춘은 또다시 일검을 찔러갔다. 신교교는 가벼운 파열음과 함께 조봉춘의 장검을 막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당승무와 싸우고 있던 첫 번째 독인도 어느 사이엔가 소리도 없이 쓰러진 것이 아닌가. 신교교는 그것은 본순간 과연 무서운 요구답게 이 세 사람이 쓰러진 것은 소부리와 필련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바로 이때 소부리가 다시 공룡자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자 다시 망상기수 주우천을 향해 목청껏 외쳤다. 주영 빨리 소부리를 막으시오. 조봉춘이 싸늘하게 냉소하며 그녀의 말을 일축시 컸다. 개소리 말아라. 창 하면 다시 일장을 쳐갔다. 신교교는 냉랭하게 코방귀를 뀌며 마치 어린 아이와 싸움을 하는 것처럼 가볍게 피했다. 흥 너의 몇수쯤으로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더냐. 신교교는 말하면 실부채로 맹렬한 속공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조봉춘은 비록 쾌도왕이지만 지금 수중에는 낯선 검이 들려있기에 익숙하지 못했다. 게다가 신교교의 무공이 원래부터 조봉춘보다 높으니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신교교의 부채에 의해 방비만 할 뿐 반격할 틈조차 찾지 못했다. 그러자 갈비백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강호의 도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싸움에 가담하였다. 이때 망상기수 주우천은 신교교의 일성을 듣자 즉시 소구리의 뒤를 따라 호통을 쳤다. 이놈 소가야 개 섞어라 하는 말과 동시에 일장을 쳐나갔다. 소부리는 다만 희족 웃으며 혀를 끌끌 찼다. 쯧쯧쯧 음풍장 과연 무서운데 소부리는 바로 주우천의 앞에서 몸을 번득였다가 어느 사이엔가 주우천의 옆을 스치고 내려가서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히히 친구 싸우고 싶으면 이 늙은이가 대신 상대를 찾아주겠소. 주우천은 상대가 이처럼 교활하게 신법을 전개하자 의외인 듯 놀라며 급급히 뒤로 물러섰다. 소부리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 당승무를 향해 소리쳤다. 어이 당로제 여기 누가 자네와 싸우고 싶다고 하네. 이때 당승무는 첫 번째 독인과 백여 초나 싸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독인이 방금 쓰러졌기 때문에 잠시 땀을 닦은 후 신교교를 향해 덮쳐가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부리의 음성을 듣고는 즉시 소부리를 향해 날아갔다. 소부리는 망상기술을 가리키며 어깨를 들썩거렸다. 노제 이 늙은 놈은 자네가 좀 상대하게 그러더니 망상기술을 향해 짐짐 미안하다는 듯 희죽 웃으며 말했다. 히히히 그럼 이 늙은이는 좀 가봐야 겠소. 소부리는 말을 마치자 하지만 망상기술은 일척 반가량 이나 되는 화혈금도를 들고 음흉하게 웃었다. 흐흐흐 속아야 내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소부리는 걸음을 때려다 말고 두 눈을 찌푸리며 의아해 했다. 지 늙은이는 벌써 당신과 싸울 상대를 찾아주었는데 왜 앞길을 막는 거요. 소부리는 말을 끝내더니 다시 돌아서 가버렸다. 이어 당승문은 당검으로 수영사 행의 초식을 시전하며 소리쳤다. 손옷대 가십시오. 이 사람은 제가 맡겠습니다. 당승문은 수중에 비록 한 개의 당검밖에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일격은 망상기술을 뒤로 한 발자국 이나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되자 망상기술은 깜짝 놀라 마음속으로 급급히 중얼거렸다. 아니 저런 놈이 어디서 이런 절묘한 검초를 배웠을까. 이렇게 암중으로 중얼거리며 여덟명 궤도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여봐라 저 소가 놈을 막아라. 그러자 여덟명의 궤도들은 즉시 유성처럼 소브리의 뒤를 향해 쫓아갔다. 하지만 소브리의 신법이 빠른데다 원래 여덟명의 궤도들과 오륙장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소브리를 막을 수가 도기네 몸 뒤로 가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벌떼처럼 쫓아오는 궤도들을 보더니 대뜸 수중에 들고 있던 여의 금사로 도기네 등을 힘껏 갈겼다. 소브리는 애당초 도기네 뒤로 다가갈 때부터 이미 진길을 끌어올려 아무런 소리도 없이 다가간 것이다. 그러니 도기네 무공이 비록 고강하다고는 하나 지금 자신의 정신이 아니라서 반응도 늦고 또 공룡자와 악정 고투를 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으므로 뒤에 사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소브리에게 일격을 맞자 아픔을 느껴 즉시 공룡자를 버리고 소브리에게로 몸을 돌렸다. 소브리는 바로 이점을 노렸던 것이다. 그는 독인이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시 독인의 뒤를 향해 돌았다. 독인은 몸을 돌리자 자기 앞에 벌대처럼 덮쳐오는 궤도들을 볼 수 있었다. 이때 그는 공룡자와 300초나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아 벌써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었다. 게다가 또 이번엔 안대없이 일격을 맞자 그는 즉시 분통을 터뜨리며 골창을 쳐갔다. 그러자 헝 하는 소리와 함께 앞장서서 달려온 한 명의 궤도가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일장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독인은 일격이 성공하자 매우 기분이 좋은 듯 괴이한 소리를 연발하며 골창 일곱 명의 궤도를 향해 덮쳐갔다. 그러자 그 광경이란 실로 형용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호랑이가 양떼를 덮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곱 궤도들을 땅에 때려 눕히고 말았다. 이것은 정말로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까지도 환성을 올리는 통쾌한 격투였다. 독인은 공룡자와 싸워 승부를 못 가리다가 여덟 명의 궤도들을 단숨에 처치하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이때 소부리는 이 순간을 노려 수중의 환약을 즉시 독인의 입에 집어넣었다. 한편 제갈명과 여세진은 서로가 상승의 공룡으로 20여 초나 싸웠어도 여전히 승부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제갈명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음 할 수 없이 살수를 뻗쳐야 겠군. 제갈명은 순간 덜미를 불쑥 치켜 올리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여세진 몇 초 더 받아보겠느냐. 여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소를 날렸다. 뭐냐 이에 제갈명은 더 이상 입을 벌리지 않고 즉시 일검을 찔러갔다. 제갈명의 발룡검은 찬란한 광채를 바라며 여세진의 금권을 쓸어갔다. 이때 여세진은 상대방 초식의 기이함을 알고는 적시 왼손에 쥐고 있는 태극권으로 가슴을 막으며 뒤로 새 발자국이나 후퇴했다. 제갈명은 따라가서 일검을 내지르며 소리쳤다. 여세진 쥐새끼처럼 도망가려고 여세진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며 음산하게 웃었다. 잘 왔다. 하며 그가 왼손을 펼치자 태극권이 제갈명의 검광을 향해 마주쳐 나갔다. 다음 순간 창 하는 맑은 음향이 날카롭게 들리더니 동시에 금권의 아랫부분이 갑자기 갈라지며 검은색과 황색의 두 줄기 독수가 제갈명을 향해 뿜어나갔다. 원래 여세진의 이 태극권은 아니 텅 비어 독수를 담고 있었던 것이었다. 제갈명은 이 상태에 접하자 급히 물러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은 채 왼쪽 소맷자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다음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 두 줄기의 독수가 제갈명의 소맷자락에 닫자마자 즉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 줄기의 독수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피지직하는 소리를 내며 금세 땅을 새까맣게 태워버렸다. 그러나 제갈명의 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제갈명이 입고 있는 장삼은 바로 호모모 가 일부러 그를 위해 천잠사로 만든 옷이었다. 그래서 독검 암기 같은 것은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떠한 독수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갈명은 특이한 표정으로 냉소를 쳤다. 하하하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제갈명을 쓰러뜨릴 수 없느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싸늘하게 눈을 빛내며 여세진이 앞으로 다가갔다. 오늘 밤 나는 내놈을 꼭 죽여야겠다. 말을 끝낸과 동시 그는 재빨리 일검을 휘둘러 갔다. 여세진은 급히 태극권을 제갈명에게 던지더니 복을 교묘하게 뒤로 빼내었다. 쨍 하는 주위를 울리는 많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태극권은 제갈명의 일검을 향해 즉시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제갈명의 검새는 쉴 사이 없이 밤하늘의 한 줄기의 은선을 그리며 여세진의 뒤를 추격해 갔다. 여세진은 이때까지도 꿈속에서라도 제갈명의 검술상의 조예가 검새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지에 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 이때 그 사실을 알고는 매우 당황한 나머지 흑의 당주라는 자신이 체면을 돌골결의도 없이 일장 밖으로 몸을 연신 구르며 꽁무늬를 뺐다. 그러나 제갈명이 어찌 순순히 그를 가만두겠는가. 동시에 제갈명은 하나의 그림자를 허공에 그리며 그를 향해 덮쳐갔다. 이때 광경이란 실로 말할 수 없이 빨라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워가는 시기였다. 그만큼 제갈명의 검새는 주위를 완전히 흡수시키는 막대한 위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앞에서 한기달한 그림자가 엿새진을 제치고 제갈명의 앞을 막으며 실로 눈 깜빡할 사이에 일장을 날려왔다. 순간 제갈명은 누구라는 것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일진의 광풍로도 같은 장력이 일시에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이 장력은 사람의 호흡을 틀어 막는 커다란 위세를 동반하고 있었다. 봉황 또한 이 일진의 감기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거대한 단벽처럼 앞을 철통같이 가로막았다. 그러니 뚫고 나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갈명의 장검에 부딪히자마자 장검은 즉시 그 탄력에 의해 데밀리어왔다. 제갈명은 놀라 급급히 옆으로 피하여 자세히 보니 그의 눈앞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깨에 한 자루에 장검을 메고 있는 한 남포노인이 있었다. 이 남포노인은 대추빛의 신색과 호랑이 같은 짙은 눈썹을 가진 위인이었다. 더구나 턱 버티고 있는 그의 위풍당당함은 가히 아까의 장력을 발휘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였다. 제갈명은 이 노인을 보자 암중으로 크게 소리쳤다. 역시 그였구나. 그렇다. 이 남포노인이 바로 동사도의 총령주인 사람이 바로 총령주인 장한생 이라는 것을 알차 즉시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열었다. 구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바로 홍채분의 소문주인 제갈명 입니다. 장한생 은 다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대뜸 제갈명을 향해 소리쳐 물었다. 이놈 노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제갈명 은 다시 마음의 평원을 되찾으며 쌀쌀하게 은 차디찬 얼굴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이어 말했다. 좋다. 그런데 너의 모친이 섬에 있으니 내 미를 보고 싶다면 노부를 따르거라. 제갈명 은 자신의 모친 얘기가 나오자 안색이 돌변에 급히 거칠은 어조로 물었다. 나의 가모를 어디다 두었으냐. 장한생 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너는 그때 너의 모친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보았다시피 섬에서 잘 지내고 있다. 순간 제갈명은 그날 자기의 모친이 마치 무엇에 이끌리듯 시체처럼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버럭 소리쳐 물었다. 당신네들은 가모의 정신을 혼미시켰지요. 장한생 은 다만 싸늘하게 웃으며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자네는 노부를 따라오면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제갈명은 약간 마음이 동한 듯 그러나 미심쩍은 눈초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장한생 은 제갈명의 눈치를 살피며 선선히 대답했다. 적어도 무명도의 총영주가 하는 말인데 어찌 책임 따위를 찾겠느냐. 제갈명은 일순 침묵을 지키더니 머뭇거리는 어조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 같은 것이라도 없습니까? 장한생은 희족 웃어 보이며 궁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노부를 따라 성에 가서 서로 얘기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 제갈명이 뭐라 다시 대꾸하기도 전에 점포위로 가장을 한 정수복이 진기전음술로 소리쳤다. 안됩니다. 소문주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를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순간 장한생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점포위를 향해 두 눈을 부릅떬다. 아니 무엇이라고 진기전음술을 시전하려면 반드시 내공이 매우 정심해야 음성을 실같이 가늘게 해 남의 귀속에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록 옆에 있어도 엿들을 수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급히 변명했다. 속한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한생은 노기를 터뜨리며 크게 소리쳤다. 본자는 분명히 그와 얘기한 것을 들었다. 정수복은 매우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속한은 정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한생은 더 이상 정수복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제갈명을 향해 다그치듯 물었다. 어때 자네는 그동안 잘 생각해보았느라 제갈명은 이미 정수복에게 암시를 받은 터라 아까와 같은 조급함을 나타내지 않고 아주 여유있게 비꼬았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니 장총관께서는 다른 뜻이 있을 것 같군요. 장한생은 제갈명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자 음산하게 웃더니 본색을 드러내었다. 후후 그렇다. 노부가 너희 모자를 만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봉황건보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제갈명은 싸늘하게 냉소했다. 만약 내놓지 않는다면 장한생은 매우 살기가 도는 듯한 미소를 흘렸다. 노부의 앞에서 자네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그 말에 제갈명은 갑자기 안색을 굳히며 뒤로 반보 물러났다. 저와 싸우시려고 장한생은 고개를 저으며 얼음장 같은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후후 그보다 노부가 손을 대기 전에 포승을 받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순간 제갈명은 의미있는 미소를 지었다. 만약 제가 총영주를 생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호와 교환할 수 있겠군요. 장한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문제는 내놈이 어떻게 무슨 수로 노부를 생포하느냐. 제갈명은 가볍게 코방 뒤를 뀌었다. 홍당신을 생포하는 것이 뭐 어렵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갈명은 몸을 비틀며 다가와 왼손으로는 허초를 바라면서 오른손에 세 손가락으로는 벌써 장한생의 단백을 잡았다. 장한생의 공력은 이미 신의 경지에까지 이루어졌지만 갑작스러운 순간에 시전된 제갈명에 이 오묘한 수법을 보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수법인가. 하지만 겉으로는 껄껄 웃으며 마치 얼굴에 날아온 파리를 날리듯 왼손으로 가볍게 밖을 향해 휘둘렀다. 하하하 이놈 과연 실력이 있구나. 말하면서 그는 제갈명을 최소한 일장 밖으로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제갈명의 세 개의 손가락은 마치 집게처럼 더욱 힘있게 조여져 끄덕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장한생은 다시 암중으로 감탄을 올렸다. 3년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무공이 이렇게 진전되었을 줄은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간의 힘을 더 들여서 제갈명을 떨쳐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제갈명이 먼저 선수를 쳐 자기의 단맥을 잡고서 밖을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갈명은 장한생이 수십년 동안 쌓아온 공력과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제갈명의 이 한수는 장한생으로 하여금 두 발을 땅에서 떼게 만들었다. 하지만 제갈명은 장한생의 단맥을 잡았으나 던질 수가 없었다. 장한생 또한 그를 던질 수가 없었다. 그러자 쌍방은 서로 다 속으로 놀라는 한편 감탄을 했다. 하지만 쌍방이 이런 식으로 내력을 겨룬다면 결국에 지는 것은 제갈명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갑자기 하나의 그림자가 장한생의 뒤로 날아가더니 손가락으로 번개같이 장한생의 등 뒤를 향해 찔러 갔다. 그때 옆에 있던 엿새진이 이 광경을 보자 벼락같이 대가리성을 질렀다. 점포에 너 미쳤느냐. 그러면서 즉시 벽공장력을 바랬다. 바로 그는 점포위로 변장한 정수복 이었다. 정수탁은 제갈명이 단숨에 장한생의 맹문을 잡은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총격을 하지 못하고 내력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보자 매우 당황해서 자신의 신분이 폭로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숨에 장한생의 뒤에 일지를 가했던 것이었다. 다음 순간 정수복의 일지는 비록 장한생의 등을 찔렀지만 마치 어떤 날카로운 것에 찔린 것처럼 그는 손가락이 부러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 정수복은 매우 놀란 순간 장한생의 몸이 몹시 떨렸다. 그러자 두 개의 그림자는 마치 용수철이 끊긴 것처럼 앞뒤로 갈라져 일장 가량 튕기어 나갔다. 원래 제갈명은 세 개의 손가락으로 비록 장한생의 완맥을 잡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의 완맥에는 어떤 흡입력이 있는 것처럼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갈명은 어쩔 수 없어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력으로 장한생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한 줄기의 것엔 어떤 힘이 제갈명을 튕기어 나아가게 했다. 다음 순간 으하하 하하하 이놈 양의 형공을 배웠다고 해도 그 정도 밖에는 되지 않으니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이어 장한생은 신형을 공중에 띄운 채로 한 발을 내질렀다. 지금 장한생이 쓰는 발길질은 매우 기묘하고도 빨랐다. 더구나 그가 취한 부위가 바로 제갈명의 기해혈이었다. 만약 제갈명이 이 기해혈의 일격을 막기만 하면 무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제갈명은 미처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난서천공의 신법으로 급히 왼쪽으로 피했다. 그러자 다만 1초의 차이로 장한생의 발길은 그의 몸 옆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장한생은 이 1초가 실패하자 의외로 크게 웃으며 소리쳤다. 하하하 이놈 노부의 앞에서 감히 미꾸라지 같은 신법을 전개하다니 다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1장을 쳐왔다. 한편 정수복은 그의 일지로 장한생의 등 뒤를 찔렀지만 반동의 힘에 의해 1장 가량 튕기어 날아갔다. 이어 정수복이 막 몸을 간우자 엿세진이 어느 투맨과 날아와서 정수복을 응시하며 소리를 질렀다. 전총관 내 이놈 감히 총령죽게 기습을 하다니 그러더니 다섯 손가락을 칼퀴처럼 세워가지고 정수복을 향해 덤벼왔다. 이놈 너는 언제 홍채문과 손을 잡았느냐 정수복은 그의 장검을 향해 일지를 찔러가며 크게 소리쳐 웃었다. 하하하 내가 동사도에 있을 때엔 여당주는 아마 관해에 있었을 것이다. 엿세진은 눈을 휘번득이며 몹시 분해했다. 그렇다. 너는 물론 방통을 따르고 있으니 배반할 가능성도 컸었다. 정수복은 다시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여당주 잊지 말아라. 너도 방통이 끌어들인 사람이 아니냐. 만일 방통이 없었다면 염교주 가 어떻게 너라는 인간을 알았겠느냐. 여세진은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대소로 얼버무렸다. 하하하 이놈 노부가 너를 처치하지 못할 줄 알았더냐. 여세진은 말하면서 정수복을 향해 다시 일장을 쳐왔다. 정수복은 몸을 약간 비틀며 교묘히 손을 올렸다. 여세진 이 점포이가 너를 무서워할 줄 알았더냐. 하하하 너는 이 깨 보았느니라. 하며 정수복은 올린 손으로 여세진의 일장을 맞받았다. 여세진은 마교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가 수련한 것도 마교의 음풍투골장이라 맞받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다. 하지만 정수복이 마주쳐오는 것을 보자 암중으로 매우 가소롭게 생각했다. 아니 이놈이 내가 연마한 것이 음풍투골장인 줄 알면서 감히 맞받다니 어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망나 두고보자 다음 순간 헝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똑같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때 여세진은 상대방의 장력이 자기보다 약하지 않음을 알자 음산하게 웃었나. 후후후 이놈 너는 원래 그래서 벌써부터 나 여세진과 싸우려고 했구나. 그러나 정수복은 당연하다는 듯이 마주 웃으며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히히히 여당주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형제는 당신 노형의 아랫사람이니 평상시에도 방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세진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오냐 그렇다면 버릇을 고쳐주겠으니 이 노부의 몇 장을 더 받아보아라. 그러더니 연속적으로 다섯 초를 공격해왔다. 이 다섯 초는 빠르기가 매우 놀라워 모두 동시에 바란 것 같았다. 그리고 각 초마다 전부 정수복의 요해대혈을 노리고 있었다. 정수복은 뒤로 후퇴하면서 공격해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세진이 다섯 장을 쳐온 사이에 그도 다섯 초를 반격했다. 여세진은 다섯 초를 연속 공격한 후에 수척가량 물러나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멈추어라. 정수복은 그 말에 즉시 손을 멈추더니 공손히 예를 취했다. 하하 당주께서 사정을 봐주시니 정말 감사하오. 여세진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생각도 않고 정수복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고 나더니 서서히 입을 떼었다. 내놈은 점포의가 아니지. 정수복은 짐짓 놀라는 채 하며 정색을 했다. 당주께서는 정말 농담도 잘하십니다. 형제가 점포의가 아니라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여세진은 싸늘하게 웃으며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귀하의 역용술은 과연 고명하오. 이 여세진까지 속였으니. 그러다 돌연 여세진은 갑자기 말을 끊더니 마치 무엇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눈을 날카롭게 빛냈다. 그러나 나 여세진은 강호에서 수십년이라는 세월을 굴러먹었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까짓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으냐. 정수복은 더 이상 속이려 들지 않고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여당주 과연 당신의 눈은 무섭습니다. 여세진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며 숨쉴 틈도 없이 물어대었다. 오냐 이제야 바른 말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놈은 도대체 누구냐. 어서 내력을 말하여라. 정수복은 아주 여유만만하게 시익 웃고 나더니 얼굴을 닦으며 마치 상대의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 두려는듯 한자 한자 뜸을 들이며 말했다. 후후 형제는 바로 그 이름하여 정수복이라 한다오. 순간 여세진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자기 땀만 아니라 모두가 수복의 변장술에 속아서 자기네의 모든 기미를 누설시켰다니 그 놀라움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여세진은 심이 분한 듯 침중한 신음 소리를 뱉으며 정수복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았다. 원래 이랑신 정수복이었구나.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따진들 무엇을 하랴. 그러나 여세진은 말을 끊더니 무슨 생각을 했음인지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정로영은 전총관을 어디에다 두었소? 백초 천도 정수복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전포인은 랍탑도사가 잡아갔으니 나는 잘 모르겠소. 그러자 여세진은 양미간을 치푸리며 날카롭게 정수복을 주시했다. 좋소. 정로영께서는 흑외당에 오랫동안 드나들었으니 이제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소. 정수복 역시 미간을 치푸리며 언성을 높여 물었다. 가만 놔두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오? 여세진은 그를 쏘아보며 이를 갈아붙였다. 죽여버리겠다. 정수복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여당주께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아마 선택할 여지도 없을 것 같으니 알아서 하시오. 여세진은 가벼운 탄식을 한번 하더니 그를 예리한 눈초리로 쏘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좋다. 자 어서 와라. 말을 끝남과 동시에 그는 획 하는 소리와 함께 정수복을 향해 번개처럼 일장을 쳐갔다. 정수복은 왼손으로 영웅봉일의 초식을 전개해 여세진의 공세를 막고 오른손으로는 동시에 화중치율 이란 초식으로 그의 가슴을 향해 바람처럼 찔러갔다. 여세진은 광소를 터뜨리더니 정수복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여 단장으로서 다시 정수복을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또한 오른발도 단장을 따라 연속적으로 질러갔다. 두 사람은 모두 허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벌써 5,6초씩이나 교환을 했지만 좀처럼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으며 막상막하의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제갈명과 장한생 두 사람 역시 벌써 10여 초를 교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갈명이 고전을 하는 것 같았다. 제갈명은 강호에 나온 이래 아무리 강적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난석천공의 신번만 썼다 하면 마음대로 진퇴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신화가 사라진 것 같았다. 장한생은 다른 상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의 장세는 번개같이 빨라 제갈명이 아무리 피해도 즉시 따라가서 내려치기 때문이었다. 한데 돌연 제대로 공세를 취해보지도 못하고 피하고만 있던 제갈명이 갑자기 얏 하는 기합소리와 함께 한손으로 일지를 찔러갔다. 이 한수는 바로 천만여 한선자가 전수해준 천례지였다. 게다가 지금 제갈명의 공력으로 발의를 했으니 그 위세야말로 과연 대단한 것이었다. 장한생은 마치 일지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라도 한듯이 급히 몸을 피해버렸다. 장한생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치며 말을 꺼냈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가소로운 놈 같으니 괴상망측한 무공을 다 배웠구나. 제갈명은 왼손으로 일지를 찌른 다음 오른손으로 검의 손잡이에 달려있는 단추 같은 것을 재빨리 눌렀다. 바로 이때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발용검에서는 한광이 번득였다. 또한 순식간에 무수한 검광이 은빛 뱀처럼 사방으로 튕기어 나갔다. 이 일초는 바로 청해 요일 일한 초식으로서 기세도 당당하게 장한샘을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게 하였던 것이다. 제갈명은 이 일초가 성공을 하자 즉시 봉황 권법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 제갈명이 쓰고 있는 봉황 권법은 마치 장강의 거센 물결처럼 쉴 사이 없이 장한샘을 향해 밀려들었다. 이 광풍노도와 같은 제갈명의 공세에 장한샘은 당황한 나머지 뒤로 세 걸음이나 물러났다. 이때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물러나고 있던 장한샘이 등 뒤에 매고 있던 한 자루의 활검을 꺼내들고 막기 시작했다. 장한샘은 차가운 눈초리로 제갈명의 검초를 응시하며 고개를 갸우뚱 거리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사용하는 것은 봉황 권법 인가 아니면 제갈명 역시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고개를 두어번 끄덕였다. 그렇소. 바로 봉황 권법이요. 당신은 지금 도망을 쳐도 늦지는 않을 것이니 어서 도망을 치시오. 그러자 장한샘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 노부가 너를 무서워 할 줄 알았느냐. 말을 끝남과 동시에 활검을 움직이자 즉시 수천개의 검광이 번득이며 제갈명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제갈명은 왼쪽으로 가볍게 몸을 피하며 순식간에 7초씩이나 공격해 들어갔다. 또한 각 초마다 심화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한생의 검법이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제갈명의 봉황 검법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장한생은 급히 그의 검초를 막아내며 생각을 굴렸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후환이 무궁무진 하겠는데. 동시에 장한생은 살기를 일으키고 활검을 더욱더 재빨리 움직이며 자신의 평생 절악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이 일전은 참으로 불꽃 튀기는 접전일 뿐만 아니라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또한 두 사람 주위의 3장 안에는 전부 건기로 덮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구든 3장 주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마 즉시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때 나머지 몇 군데 에서도 막상막하에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소부리는 번개 같은 수법으로 4명의 독인에게 전부 환원단을 먹였다. 또한 앉아서 웅기 조식을 하고 있던 황의당주 마경장관과 청의당주 향후춘 두 사람은 이때 갑자기 웅기 조식을 끝내고 일어섰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한눈에 소부리를 볼 수가 있었다. 눈에 살기를 띄운 채 노려보고 있던 마경장관이 갑자기 허리를 쭉 펴고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들더니 대뜸 소구리의 곁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큰소리로 외쳤다. 소구리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어서 목숨을 바쳐라. 마경장강의 옆에 있던 청의당주 향후춘 역시 길고 좁은 장검을 뽑아든 채 한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소구리는 조금 더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여의금사를 만지작거리며 태연스럽게 물었다. 당신들은 두 명이서 나와 겨를 생각이오. 소구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경장강이 큰소리로 외쳤다. 쓸데없는 개소리는 하지 말아라. 너 같은 놈을 상대하기에는 이 노부 혼자서라도 족하다. 소구리는 희족 웃으며 옆에서 있는 향후춘을 가리켰다. 하지만 마경당주 께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서 무엇 때문에 향당주를 데리고 오셨소. 사실 당신네 두 사람이 합수를 해서 이 늙은이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어떻게 알겠소. 마경장강은 이 말을 듣자 화를 벌컥 벌역 뒤를 돌아보더니 향후춘을 향해 손짓했다. 장주 잠깐만 이 늙은이에게는 아직도 할말리 있다. 마경장강은 높이 치켜올렸던 장검을 내리며 몹시 불쾌한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서 말을 해보아라. 소구리는 향후춘에게 손짓을 하더니 희죽 웃었다. 향로 형께서는 물러갈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지 않소. 이 늙은이는 또 다시 갑자기 일검을 찌를 까봐 안심이 되지 않소. 마경장강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보더니 또다시 향후춘을 향해 손짓을 했다. 좋다. 좋아. 향로이 어서 뒤로 물러가게. 소구리는 다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꺼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비록 물러가 있을지라도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소구리는 향후춘을 한번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알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소. 또한 당신의 검은 비록. 향후춘은 두 눈을 부릅뜬 채 급히 말을 가로챘다. 거 이놈.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것 같구나. 소구리는 희죽 웃으면서 향후춘에게 손짓을 하더니 다시 마경장강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저것을 좀 보시오. 이 늙은이가 막용 노형과 싸우기도 전에 나서지 않소. 막용 장강은 미간을 찌푸리며 향후춘을 향해 약간 언성을 높였다. 향 노 이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물러가게. 향후춘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가려는 순간 소부리가 다시 불렀다. 향 노 형 이 늙은이가 할 얘기가 있으니 듣고 가시오. 향후춘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다시 돌아섰다. 또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나서는 것이오. 소부리는 여전히 웃으며 태연스럽게 물었다. 향 노 형 께서 물러간다고 할지라도 이 늙은이는 안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이가 상대를 하나 골라줄 테니 한번 겨루어 보지 않겠소.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향노형 가만히 서서 계시지만 말고 이 사람과 한번 겨루어 보시는 게 어떻겠소. 이 말을 듣자 공룡자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고개를 가로 저았다. 이분 향노형과 이노부는 이미 겨루어 본 적이 있소. 그런데 어떻게 또 다시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그의 말을 가로 챘다. 아무리 겨루어 보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겨루어 보는 것이 가만히 시 있는 것보다 낫지 않소. 공룡자 역시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묵묵히 서있는 향후춘을 향해 천천히 말을 건넸다. 향노형 한번 겨루어 보시지 않겠소. 향후춘은 공룡자의 독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겨루자고 했으니 청의당 당주로서 거절을 할 수는 없었다. 향후춘은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룡형의 뜻이 정말로 그러하시다면 좋을대로 하시오. 소부리는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됐어 이 늙은이는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말을 끝남과 동시에 그는 왼손으로 여의금사의 끝을 잡고 휘었다. 그리고는 다시 금사의 끝을 가볍게 놓자 휭 하는 소리와 함께 여의금사는 막용장강의 앞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소부리는 금사를 다시 잡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지금부터 겨루어 봅시다. 소부리의 수중에 있는 철사는 몹시 가늘고도 부드러웠다. 탄력 또한 강한 것 같았다. 막용장강은 소부리의 너무나 갑작스런 공격에 깜짝 놀라며 급히 뒤로 몸을 피했다. 소부리는 이런 광경을 보자 즉시 쫓아가며 공격을 시전했다. 막용 노형께서 이렇게 예를 베풀어 주시니 이 늙은이는 실례를 좀 범해 하겠소. 지금 소부리의 수중에 들어있은 여의금사는 2척 가량 되어보이는 하나의 철사에 불과했지만 초식들은 모두 정류하고 기이 했다. 막용 장강은 연속적인 소부리의 공세를 막아내는 대에만 전념을 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반격할 여지도 없이 뒤로 물러나기만 했다. 하지만 약 여섯 발자국 좀 물러섰을 때 갑자기 장검을 휘두르며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첵 첵 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소부리의 여의금사를 막아내며 미친 듯이 공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바로 이때 생 하는 일성과 함께 소부리의 왼손 장풍이 모여 막용 장강의 어깨를 향해 무섭게 쳐갔다. 이 일장은 참으로 빠르고 기이하게 이를 데 없었다. 막용 장강은 더 이상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재빨리 옆으로 피했다. 이것을 보자 소부리는 희족 웃으며 말을 꺼냈다. 막용 당주 무엇 때문에 피하시오 무섭기라도 하단 말이오 소부리가 말을 끝내는가 싶더니 쉬이 하는 소리와 함께 여의금사는 또 다시 상대방의 앞가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이에 막용 장강은 갑자기 광소를 터뜨리며 자신의 생선은 돌보지도 않은 채 속공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구리는 검장 13식의 초식을 시전하며 상대방과 여유 만만하게 대항을 했다. 이때 향후추는 공룡자의 독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과 검을 사용하여 시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룡자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빙긋이 웃으며 태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노부는 지금까지는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병기를 사용해본 적이 없으니 마음대로 병기를 쓰시고 발초를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검을 사용하고 한 사람은 장을 사용하며 전전을 버리기 시작했다. 한편 신교교 갈비백 조봉춘 등 사람들도 벌써 300여 초씩 이나 겨루었다. 신교교 는 하지만 갈비백 과 조봉춘 두 사람도 원래 독인 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독을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무공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교교 가 쓰고 있는 한자루의 흑접서는 마치 수천마리의 흑룡이 공중을 나르는 것처럼 신기한 초식을 전개하여 상대방의 중요한 부분만을 공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추풍한 갈비백은 한자루의 검으로써 평범하고 가벼운 점창검법을 시전하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세 사람의 싸움은 비록 신교교가 조금 유리한 것 같았지만 그들을 격퇴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몹시 힘든 것이었다. 한편 당승무와 망상귀수의 싸움은 물론 당승무가 유리했다. 지금 당승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염지천이 가르쳐준 검장 13초식 이었다. 또한 왼손으로는 흑살장을 삼고 것이다. 망상귀수는 비록 강호상에서 일개 문파의 장문인 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연신 뒤로 물러나며 막기에 바빴다. 한편 생포령 정수복은 엿새진과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맨손으로 싸우고 있었다. 엿새진은 원래 마교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독공은 실로 비할 데 없을 만큼 높았다. 하지만 정수복 역시 전에 홍채문의 좌우 호법을 지낸 바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전은 어느 쪽의 결전보다도 더 치열할 뿐만 아니라 막상막하의 형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일전이 아무리 치열하다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격전은 바로 장한생과 제갈명의 싸움이었다. 전세는 다시 바뀌어 장한생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제갈명이 봉안검법을 사용한 후부터는 그의 수중에 있던 발룡검이 마치 거센 물결처럼 계속해서 장한생을 향해 쳐갔던 것이다. 하지만 장한생 역시 만만치 않았다. 장한생은 흑영도의 총령주일 뿐만 아니라 당대 무림에서 첫째 둘째 가는 실력의 소유자였다. 장한생은 비록 반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 물러서기만 했지만 그의 음흉한 눈초리는 쉬지 않고 제갈명의 검법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장한생이 아무리 치밀하게 막는다고 해도 제갈명의 무서운 건풍을 막아내지 못하며 계속해서 물러서기만 했다. 제갈명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밀리고 있는 장한생을 쫓았다. 하지만 어느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으랴. 장한생은 제갈명의 검법을 쉴 사이 없이 주시한 결과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고 말았던 것이다. 봉황검이 비록 강호해서 제일 가는 검이라고 하지만 이 검법은 반드시 두 사람이 써야만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항상 비어있었던 것이다. 제갈명의 상대가 약했더라면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호의 고수인 장한생이 그처럼 큰 허점을 잡지 못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장한생은 그의 허점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곳까지 알아차려 암암리에 생각을 굴렸다. 이놈은 지금 몸을 비틀면서 공격하고 있어 검새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에서 허점이 생기고 말았군. 이때 장한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허허허허허 이제부터는 노부의 공격을 받아라. 말을 끝남과 동시에 제갈명의 오른쪽을 향해 번개처럼 공격해 들어왔다. 봉황검은 원래부터 쌍검이 합심을 해야만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갈명의 오른쪽은 그의 사촌 누이 동생인 주설란이 배합을 이루어 주어야만 완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 계속해서 물러서고만 있던 장한생이 그의 오른쪽을 공격해 들어가자 그는 하는 수 없이 뒤로 재빨리 몸을 피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자 제갈명은 형세가 갑자기 약해지더니 건법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제갈명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으며 성기마저 장한생에게 빼앗겨 버렸다. 이런 상태로 팔구 초를 교환하자 제갈명에게는 개 불리해졌다. 장한생이 활검으로서 각 초마다 제갈명의 허점을 노려 공격해 들어가자 그는 막는 것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장한생은 호쾌하게 웃어져치며 입을 열었다. 이놈 어서 항복을 해라. 또한 병길을 버리고 노부를 따라 흑영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갈명은 그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더니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 맞았다. 나는 흑영도에 꼭 가야만 한다. 하지만 절대로 병길을 버리고 잡혀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처럼 쓸데없는 소리를 장한생은 두 눈을 치켜뜨며 그를 주시하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이 버릇없는 노마 노부모도 있을 것이며 처자도 있을 텐데 이 노부의 검 아래 목숨을 잃는 것이 애석하지 않느냐. 제갈명은 가벼운 탄식을 하더니 입술을 지그시 깨문 채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비록 당신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신 또한 깨끗이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오. 장한생은 그의 말을 듣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는가 싶더니 다시 너 자신이 앞으로 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겠다. 사실 제갈명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기가 아무리 봉안검을 쓴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적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 견뎌 내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제갈명은 조금 더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하하하 으하하 그런 개수작 부리지 마시오. 말을 끝남과 동시에 왼팔을 뻗더니 장한생을 향해 번개처럼 일지를 찔러 갔다. 헝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갈명의 철레지가 장한생의 활검에 적중했다. 이것은 제갈명이 진기를 모았다가 이 순간에 신흥의 지력으로 찔려 갔던 것이다. 이 뜻밖의 반격에 장한생이 들고 있던 활검은 갑자기 지풍에 의해 옆으로 튕기어 나갔다. 제갈명은 이 기회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급히 발룡검으로 노용 학주에 초식을 쓰며 상대방의 목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 갔다. 제갈명은 벌써 자신의 봉황검이 상대방에게 효과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가문의 섬정검법을 시전했던 것이다. 또한 제갈명은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찔러 갔다. 장한생은 제갈명의 오른쪽의 허점을 찾은 후부터는 계속해서 오른쪽을 공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갈명이 초식을 바꾸어 공격해 들어가자 그는 어리둥절 했다. 이와 반면 제갈명은 즉시 오른쪽의 허점을 보충하게 되었다. 이렇게 때문에 제갈명이 장한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바로 봉황 권법 이었다. 하지만 봉황 권법 의 허점이 이미 그에게 발각이 되어 버렸으니 나머지 무공으로 어떻게 장한생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제갈명은 자기가 뜻밖의 공격을 해야만이 상대방을 물러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섬정 권법 의 초식도 잠시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다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장한생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공격을 발휘하며 연달아 수초를 공격해 들어갔다. 노부의 검 아래 목숨을 잃기 전에 순순히 병기를 내놓지 않겠느냐.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상대방에게 입을 열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갑자기 검에서 일진에 빨아들이는 힘을 작용시켜 제갈명을 안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제갈명은 이를 악문체 하는 수 없이 공항 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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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제갈명은 억지로 장한생과 또다시 10여초 이상을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가 고수인 만큼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다. 이때 제갈명은 벌써 등골이 오싹하여 자신의 반항도 최후의 순간에까지 왔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역시 상대와 불꽃 튀기는 현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제갈명을 도울 수가 없었으며 설사 도와준다고 해도 장한생의 적수가 될 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때 격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언덕 위에 암석에 붉은 도포를 입고 키가 작아 보이는 늙은 노인이 하나 앉아 있었다. 이도인은 얼굴이 몹시 희었으며 앞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또한 이 늙은 도인의 옆에는 16, 7, 세가량 되어 보이는 하나의 낭자가 등에 쌍검을 메고 서 있었다. 이때 그녀는 새별같은 눈동자를 굴리며 제갈명이 싸우고 있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늙은 도인을 향해 궁금한 듯 물었다. 사부님께서는 전에 이 사람의 건법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몹시 불리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이죠?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던 늙은 도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이상한 것이 바로 그 점이야. 이 사람의 건법은 몹시 익숙한 같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건법을 만든 사람이 기왕의 이처럼 미완 초식을 만들었으면서도 어찌 이렇게 많은 허초를 남기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다. 낭자는 격전장을 주시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바로 저 건법을 사부님의 건법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늙은 도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사람의 무공은 비록 사람의 건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한가지 아까운 것은 그의 건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부가 약간만 시정을 해준다면 반드시 천하제일의 건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낭자는 방긋이 웃으며 급히 말을 가로챘다. 사부님 만약 사부님께서 그를 위에 조금만 보충을 해주신다면 그는 아마 몹시 좋아할 것이에요. 늙은 도인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건법에는 비록 허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가 이 건법을 사부에게 보여준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낭자는 큰 눈을 더욱 크게 뜬 채 늙은 도인의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무엇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부님께서 그를 위해 조금만 더 보충을 시켜주시면 더 천천히 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비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에게 보이기를 싫어하지. 그렇기 때문에 늙은 도인은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계속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저 사람의 무공은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낭자는 격전장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예. 무엇이 그처럼 복잡하다고 그러세요. 늙은 도인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제갈명을 향해 손짓을 하더니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저기를 잘 보아라. 자 사람은 마교의 천례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의 선정검법 또한 양공기의 칠성둔 혁선 선불관의 폭풍 착용까지도 할 줄 아는 것 같다. 낭자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무공을 알고 있으니 무공이 아주 높은 사람 같아요. 늙은 도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인류 고수가 될 수 있지. 하지만 이런 것들로서 난포도인을 상대하려면 좀 힘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낭자는 침중한 표정을 지으며 다그쳐 물었다. 난포도인의 무공이 그처럼 무섭단 말인가요? 늙은 도인은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며 침중하게 말했다. 그렇다. 그 사람의 현문정종의 무공은 벌써 신의 경지에 까지 다다랐지. 낭자는 늙은 도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또다시 물었다. 사부님 그렇다면 사부님과 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지요? 늙은 도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히려 반문했다.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낭자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냉랭하게 물었다. 무공이란 원래 비교를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또한 제자가 묻는 것은 만약 사부님께서 그와 싸우신다면 누가 이기느냐 늙은 도인은 큰 소리로 웃어져치며 말을 받았다. 허허허허허허 꼭 승부를 가려보라고 한다면 사부가 아마 좀 유리할 것이다. 낭자 역시 그제서야 웃으며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그렇다면 됐어요. 제자는 아무도 사부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때 늙은 도인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손짓을 했다. 큰일 났구나. 아마 저 1초를 받지 못할 것 같구나. 늙은 도인은 이어 하나의 돌을 짚더니 힘껏 던졌다. 이때 장한생 은 벌써 제갈명을 거명 안에 몰아넣고 갑자기 일검으로 그의 어깨를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이 일검은 기이할 정도로 빨랐으며 제갈명은 완전히 지쳐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챙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갈명의 어깨를 찔러가던 장한생의 검이 갑자기 튕겨졌다. 하지만 격렬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늙은도인이 한 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제갈명은 이 기회를 틈타 왼손으로 장한생을 향해 장풍을 날렸다. 장한생은 주춤하며 바로 제갈명이 차온 것으로 알았고 제갈명은 장한생이 중도에서 갑자기 초식을 변경한 줄로 알았다. 이렇게 또다시 4,5초를 교환하자 제갈명은 차츰 검법이 혼란해지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장한생은 이것을 보자 광소를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 허허허 이놈 누워서 좀 쉬어라. 순간 아 하는 일성과 함께 장한생의 검은 제갈명의 겨드랑이 밑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바로 이때 또다시 챙 하는 소리가 들으며 장한생의 어깨가 움칠하며 검도 옆으로 비틀어져 나갔다. 또한 언덕 위에 있던 늙은 도인과 낭자도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장한생은 몫이 불쾌한 듯이 중얼거리며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했다. 그는 두 번씩 이나 다른 사람에게 당했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장한생은 제갈명을 무섭게 노려보더니 화를 도분은 원래 너를 생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꼭 죽여야만 하겠다. 말을 끝남과 동시에 그는 제갈명을 항해 열두 검씩 이나 찔러 갔으며 이 연속적인 속공은 모두 제갈명의 중요한 대열만을 노린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갈명이 약간의 허점만 보였더라면 그는 당장 장한생의 검 알의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챙 챙 챙 하는 열두 마디의 금속음과 함께 장한생의 검이 모두 옆으로 비켜나간 것이다. 장한생은 더욱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몇 걸음 물러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대체 어느 고인이기에 이 노브를 놀리려고 하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의 맑은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호호호 바로 나예요. 순간 어둠을 가르며 하나의 그림자가 바람처럼 날아왔다. 음풍 투골 장한생과 제갈명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16,7 세가량 되어 보이는 소위 소녀였다. 장한생은 이것을 보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조 조금 전 노부의 장검을 튕기어낸 사람이 바로 너란 말이냐. 소위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긋이 웃었다. 물론 제가 했지요. 그러자 장한생은 갑자기 광소를 터뜨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허허허허허허허 낭자. 노부의 일검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소위 소녀는 그를 흘겨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믿지 못하시겠다면 시험을 한번 해보시지요. 장한생은 양미간을 지푸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좋다. 자 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겠지. 말을 끝내자마자 장한생은 소위 소녀를 향해 활검을 서서히 찔러갔다. 소위 소녀는 여전히 웃으며 그를 주시했다. 호호호 잘 보아두세요. 말을 끝낸과 동시에 식지와 중지를 구부리더니 급히 튕겨냈다. 소위 소녀의 일지는 다만 허공을 휘두른 것 같았으며 지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묘개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한생에 서서히 찔러오던 장검이 적시에 옆으로 튕겨나갔다. 순간 장한생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손을 멈췄다. 허허허허허허 과연 뒤에는 다른 고인이 있었구나. 낭자 어서 가 나오라고 해라. 그러나 소위 소녀는 맹랑했다. 이어 챔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장검을 뽑아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없다면 없는 줄 아세요. 그처럼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 검으로서 겨루어보면 알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시 제갈명을 향해 손짓을 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당신의 오른쪽을 막아준다면 저 사람은 아마 다시는 허점을 찾지 못할 것이에요. 말을 끝낸과 동시에 갑자기. 야잇. 하는 소리와 함께 장한생을 향해 번개처럼 일검을 찔러갔다. 하지만 제갈명은 이 소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속으로 주저하고 있었다. 이때 장한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이를 갈아붙였다. 허허허 좋다. 좋아 너를 처치한 다음에도 뒤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가 보아야겠다.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활검으로 소이소녀의 검새를 가볍게 막은 다음 오른손으로 수인이병 이란 초식으로 검집을 사용해 소이소녀의 왼쪽 어깨 부분에 견정혈을 향해 번개처럼 쳐갔다. 그와 1초는 기이할 정도로 빨라 소이소녀는 그대로 당할 것만 같았다. 바로 이때 제갈명은 그녀가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대가리성을 지르며 장한생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향해 황급히 공격해 들어갔다. 소이소녀 역시 왼쪽 어깨를 약간 비틀며 몸을 돌림과 동시에 장한생의 허리를 향해 예리하게 찔러갔다. 장한생은 원래 이 소이소녀를 생포하면 뒤에 숨어있는 고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유인 작전을 폈던 것이다. 그러나 소이소녀가 단숨에 자기의 초식을 막아내고 반격을 해오는 것을 보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는 소이소녀의 발길질이 너무 기이했기 때문에 감히 경시를 못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제갈명의 검까지도 적시에 찔러와 장한생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뒤로 반보쯤 물러났다. 장한생이 뒤로 몸을 피하자 소이소녀는 제갈명이 향해 소리내어 웃었다. 호호호 어때요? 저의 말이 맞는 것 같지요? 순간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또 다시 장한생을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소이소녀는 검새는 야릇한 게 출수는 비록 빠르지 않은 반면 허점을 예측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녀는 비록 두 초밖에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자세는 연달아 일곱 번이나 바꾸었다. 이때 장한생은 안색이 가볍게 변하더니 활검으로 급히 소이소녀의 검새를 막음과 동시에 세 개의 한광을 튕기어 반격을 시도했다. 이어 세 사람은 또 다시 치열한 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조금 전 소이소녀의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았다. 또 제갈명의 오른쪽을 그녀가 도와주고 있으니 상황이 크게 변했다. 소이소녀는 봉황검법을 모르고 있긴 했지만 최소한도 장한생의 부분적인 공세를 막아줄 수는 있었다. 특히 장한생의 활검이 제갈명을 겨눌 때면 소이소녀는 갑자기 기이한 초식을 전개해 급습을 하는 것이었다. 소이소녀의 검법은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장한생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장한생에게 제일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소이소녀의 왼손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소이소녀의 공격은 비록 약했지만 장범만은 기묘하게 이를 때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갈명과 소이소녀가 합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장한생을 제압하기에는 좀 힘이 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장한생의 활검 아래 지탱하기에는 별로 힘이 들지 않았다. 순식간에 세 사람은 벌써 20여 초나 겨루었지만 평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 장한생이 화를 벌컥 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좋다. 이놈들. 말을 끝남과 동시에 활검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자 갑자기 검에서는 치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또다시. 팍.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갈명과 소이소녀의 장검이 마치 쇠가 자석을 만난 것처럼 가끔씩 달라붙었다. 장한생은 왼손을 서서히 치켜들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들. 노부는 너희들을 보내줄 생각이니 단심하거라. 이때. 장한생의 왼손 주먹이 확 쥐어지더니 점점 커지며 금색으로 변하는 것이 밝은 달빛 아래 환이 보였다. 순간 장한생의 주먹이 날아오기도 전에 제갈명과 소이소녀는 벌써 괴이한 연기가 자기네들을 덮쳐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이 몹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좀 쉰 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어서 버리고 물러가거라.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의 부드러운 손이 자기의 손을 끌고 뒤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제갈명은 느꼈다. 순식간에 바람으로 변한 감기는 사방으로 날았다. 뿐만 아니라 검은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온 하늘을 덮었다. 제갈명은 소이소녀의 손에 끌려가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장한생의 주먹이 금색으로 변하고 커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무공일까? 또 누가 벌써 막아주었단 말인가? 순간 산악을 진동하고 흔들 것 같은 큰 소음이 고막을 찢어놓기라도 하겠다는 듯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지자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멈춘 채 소리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바로 이때 흑영도의 총영주 장한생의 거대한 체구 앞에 하나의 키가 작은 홍포도인이 나타났다. 쌍방의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자 모두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자그마한 홍포도인을 여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포도인은 바로 흑영도주 염지천이었던 것이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홍포도인을 모르는 사람은 천덕국의 공룡자밖에 없었다. 하나 그 또한 장한생의 번천금인을 상대방이 맞받는 것을 보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한생은 앞에서 있는 사람이 바로 상사인 염지천 영교주라는 것을 알아차렸는 듯 급히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말을 이었다. 소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주께서 몸소 온 줄을 몰랐으니 그러자 홍포도인은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여러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홍포도인이 한번 훑어보자 장례는 즉시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어 황의당주 마경장강 청의당주 향우춘 그리고 흑의당주 엿새진 영주 신교교 등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소카 교주를 뵙겠습니다. 홍포도인은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더니 빙긋이 웃었다. 노부의 옛날 이름이 자의교주였으니 교주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 하지만 여러분이 자칭 소카라고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이 노부는 문파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카가 있겠소.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소. 이 말을 듣자 장한생은 어리둥절하여 홍포도인을 한동안 주시했다. 아니 교주. 홍포도인은 여전히 웃는가 싶더니 다시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노부는 자의교주 염지천임에 틀림이 없으나 당신네들의 주인 흑영도주는 아니오. 홍포도인은 생김생김이나 차림새가 교주 염지천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장한생도 하마터면 믿지 못할 뻔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번천금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교주의 무공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바로 이때. 여세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말을 이었다. 허허허 이놈. 감히 교주로 변장을 하다니 어서 나의 일장을 받아보아라. 말을 끝남과 동시에 그는 홍포도인을 향해 음풍투골장을 번개처럼 쓸어갔다. 장한생은 조금 전 그와 겨루어 보았기 때문에 그의 무공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지를 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홍포도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고함을 질렀다. 이 어리석은 노마. 그 따위 음풍투골장으로 노부와 상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냐. 지금 홍포도인은 마치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꼿꼿이 서 있었다. 이때. 헝. 하는 소리와 함께 여세진의 일장이 홍포도인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마교의 음풍투골장은 바로 당문 중에서 제일 무서운 무공이었다. 음안이 뼈 속에 스며들 뿐 아니라 한 번 맞았다 하면 구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세진의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공력까지 곁들어 가슴에 적중시켰으니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세진은 자기의 일장이 적중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홍포도인의 불그스레한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쌍방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자 모두 혀를 내둘렀다. 이때 홍포도인의 미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여세진은 웃음을 똑 그치더니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여세진은 큰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았다. 홍포도인은 여전히 도포자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으나 갑자기 으악. 하는 처절한 비명 소리와 함께 여세진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왼쪽 팔이 갑자기 끊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마치 거센 강풍에 날리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허공으로 치솟아 오르며 삼장 밖으로 날아가는가 싶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져 즉사해버렸다. 여러 사람들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감치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여세진은 바로 홍포도인의 호신 징계에 의해 진동이 되어 발악도 해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되자 여세진이 데리고 온 몇 명의 흑이무사들은 여세진이 쓰러진 쪽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한편 소이소녀는 제갈명을 끌고 오장 밖으로 날아가서야 손을 놓았다. 제갈명은 소이소녀를 한번 쳐다보더니 나직하게 말을 꺼냈다. 낭자 미신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참으로 감사하오. 소이소녀 역시 그를 한번 쳐다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천천히 말은 받았다. 저의 사부님께서 당신의 권법을 보시고 완전하지 못한 데가 있다고 해서 저에게 도와주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제갈명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존사께서는 바로 흑영도의 교주이시오. 소이소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급히 말을 받았다. 아니에요. 저의 사부님께서는 자의교주일 뿐이지 흑영도의 교주는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아요. 제갈명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군. 소이소녀는 입술을 비축이며 냉랭하게 말했다. 이해를 하지 못하시겠다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또한 저의 사부님께서는 당신의 권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허점을 보충시켜 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갈명은 소이소녀를 한번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저의 이 권법은 원래부터 두 사람이 사용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자 소이소녀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급히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그 권법의 허점은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싸울 때 상대방에게 만약 허점을 잡히게 되면 큰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생각하셔서 저의 사부님께서는 당신에게 몇 초를 더 보충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제갈명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절했다. 존사의 호의는 아주 감격스러우나 저의 권법에는 허점이 없소. 소이소녀 여전히 입술을 비축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정말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하셨어요. 제갈명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조금 전에는 저 혼자서만이 시전을 했기 때문이오. 소이소녀는 여전히 냉랭하게 코웃음을 칠 뿐 말은 하지 않았다. 이때 홍포도인이 여세진을 처치한 다음 장한생을 주시하며 날카롭게 물었다. 귀하께서 흑영도에 총영 주시오. 장한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흑영도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렸소. 저는 무명도에서 왔소이다. 홍포도인은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흑영도에서 왔던 무명도에서 왔던 노부는 상관하지 않겠소. 하지만 귀하께서는 돌아가서 그 가짜 염지천에게 한 달 안에 그 문파를 해산시키고 그들이 잡은 사람을 모두 석방시킨 다음 강우에서 깨끗이 은퇴를 하라고 하시오. 제갈명은 이 말을 듣고 혼자 생각을 굴렸다. 원래 흑영도의 자유교주 염지천은 가짜였구나. 하지만 이때 갑자기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큰 소리치지 마라. 말소리와 함께 한 폐의 사람들이 두 개의 가마를 걸머진 채 나는 듯이 달려왔다. 조금 전 여자의 음성은 바로 첫 번째 가마 속에서 들려온 것이다. 이것을 보자 장한생의 침울한 얼굴에는 다시 기쁨의 빛이 떠올랐다. 강영주 참으로 잘 오신 것 같소. 이때 두 개의 가마는 어느 사이에 여러 사람들 앞에다 가와 멈추었다. 이어 앞에 있는 가마 속에서 흑색 옷을 입은 하나의 소부가 걸어나왔다. 흑이 소부는 장한생을 향해 공수를 하며 허리를 굽혔다. 제자 강석천이 총영주께 인사를 드리오. 장한생은 긴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서너 번 끄덕였다. 강영주 예의를 차리지 마시오. 강석천은 역에서 있는 홍포도인을 가리키며 궁금한 듯 물었다. 한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장한생 역시 홍포도인을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 사람은 자칭 자의교주라고 하오. 하지만 이 노부가 보기에 누가 일부러 변장한 것 같소. 강석천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몹시 불쾌한 듯 언성을 높였다. 감히 교주로 변장을 하다니 이놈을 당장 없애버려야겠구나. 그러자 장한생이 급히 고개를 돌려 강석천을 바라보며 전음인밀로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사람은 무공위 교주보다 더 높은 것 같으니 반드시 총영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손을 쓸 수 있을 것 같소. 바로 이때 산 위에서 다시 또 몇 개의 그림자가 바람처럼 날아왔다. 봉황검 이때 정수복이 호쾌하게 웃어 젖히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됐소. 소부인께서 오셨소. 원래 몇 개의 그림자 앞에 앞장을 서서 달려오는 사람은 바로 초조한 빛을 띄고 있는 홍채문의 소문주부인 주설란이었다. 주설란의 뒤는 4명의 시녀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들은 바로 옛날 홍채마녀의 뒤를 따르던 4명리 시녀들로서 영춘 영풍 영운 영월이었다. 나머지 한 사람은 회색의 도포를 입고 허리에 하나의 호로병을 차고 있는 바로 홍채문의 좌호껍 랍탑도사 두경강이었다. 이때 주설란이 단숨에 제갈명의 곁으로 다가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제갈명은 깜짝 놀라 급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니 설란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소. 소희 소녀는 그들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자 가슴을 바늘에 찔린 듯한 느낌이 들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다. 소희 소녀는 비록 제갈명이란 이름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마치 남이 자기의 수중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때 만약 누가 그녀의 손을 잡았더라면 손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주설란은 남편인 제갈명을 주시하며 입을 열었다. 두 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남에게 암산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조한 나머지 정수복의 암기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주설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어디선가 피리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순간 제갈명은 전에 자기가 한 계곡까지 추격해 갔을 때 바로 이 피리 소리가 들리며 모친이 가마 속에서 걸어 나왔던 일이 생각났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흑의 소부 강석천이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에서는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제갈명은 주설란의 곁으로 다가서며 낮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설란 어서 자보시오. 지금 저 가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마 어머님일 것이오. 주설란은 이상한 듯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꺼냈다. 예 하지만 저 가마 속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러나 제갈명은 계속해서 그 가마를 주시하며 급히 다그쳤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가보시오. 순간 피리 소리는 더욱더 급해졌다. 두 번째의 가마는 한 언덕 위에 놓여있었다. 이때 첫 번째의 가마는 이미 한쪽으로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마를 드는 네 명의 대안들까지도 멀리 피해 있었다. 필시 두 번째의 가마 속에는 어떤 위험한 물건이 있는 듯 했다. 어느 사이에 쌍방의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언덕 앞에 널따란 공지에는 다만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서있을 뿐이었다. 그들 세 사람은 홍포도인과 장한생 그리고 강석천이었다.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은 강석천의 수화 중 한 명의 시녀 같았으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 피리 소리는 더욱더 낫고 철양하게 들려왔다. 이때 언덕 위에 있는 가마의 휘장이 서서히 거쳐졌다. 이어 안에서 청색 비단의 꽃무이가 그려져 있는 장포를 입은 궁중머리를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그 여인은 가마에 내려서서도 여전히 석상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가마 앞에 우뚝 서있었다. 바로 이때 제갈명과 주설란이 그 여인의 앞으로 바람처첨 몸을 날렸다. 제갈명은 그 여인을 보자 마치 실성을 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한선자. 원래 그 여인은 바로 홍채문주와 함께 흑영도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던 마교의 교주 천마녀 한선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비록 얼굴에 청색의 면사를 쓰고 있기는 했지만 자기에게 천례질을 배운 바 있는 제갈명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선자는 여전히 하나의 석상처럼 우뚝 서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때 제갈명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그녀는 시선을 갑자기 제갈명을 향해 돌렸다. 한선자는 한동안 제갈명을 주시하더니 갑자기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다. 한선자는 조금 전 가마에서 내려올 때는 몹시 느린 행동을 취했었지만 지금 그녀의 행동은 마치 나르는 것처럼 민첩해 단숨에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때 한쪽에서 유심히 이를 주시하고 있던 홍포도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물러나라.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두 사람의 곁으로 몸을 번개처럼 날렸다. 순간 한선자는 두 사람의 앞으로 날아가더니 갑자기 번개 같은 수법으로 제갈명의 안면을 향해 일장을 쳐갔다. 이 일장을 겉으로 보기에는 몹시 부드러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장세가 나가자마자 즉시 한 줄기의 한광이 그녀의 장풍을 따라갔다. 치 치 하며 한광은 두 사람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가는 것이다. 순식간에 주위에는 벌써 한기가 감돌고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제갈명은 즉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쌍장을 밀었다. 한선자는 제갈명이 칠보추운수를 쓰는 것을 보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즉시 제갈명과 함께 쌍장을 내밀었다. 이때 어느 사이에 홍포도인은 제갈명의 좌측으로 날아와서 한선자를 향해 일장을 쳐갔다. 제갈명과 주설란이 사용한 것은 바로 아까 가문의 절이라고 볼 수 있는 칠보추운수였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공룡으로 합수를 해서 보냈고 또한 홍포도인까지도 적시에 옆에서 일장을 격출했으니 당대 제일의 고수라고 할지라도 막기가 힘이 들 것이다. 순간 헝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갈명과 주설란은 즉시 뒤로 일장 반쯤 날아가서 몸을 가누었다. 이것은 한선자의 한기가 마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막처럼 조금도 밀려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홍포도인은 뒤로 물러서기는 커녕 어느 사이에 한선자와 팔척의 거리를 둔 채 얼굴을 마주보며 버티고 너 있었다. 일장 밖으로 물러선 주설란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제갈명을 주시하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참으로 싸늘한 장풍인 것 같아요. 음역걸. 염지천이 도대체 무엇 때부터 도리어 우리를 도와주고 또한 한선자는 무엇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제갈명은 여전히 그들 두 사람을 주시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흑영도주는 자의교의 염지천이 아닌 것 같소. 이 달의 주설란은 깜짝 놀라며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서더니 급히 다그쳤다. 자의교주 염지천이 흑영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갈명이 고개만을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주설란은 한선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에 있는 천마녀 한선자는 가짜인가요? 제갈명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를 갈아붙였다. 지금 저 여자는 진짜 천마녀 한선자요. 하지만 3년 전 흑영도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그들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되었소. 주설란은 이 말을 듣자 몹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님도 그들의 수중에 있겠군요. 제갈명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내가 바로 모친의 수중에 당했었소. 주설란은 이 말을 듣자 안색이 획 변하며 급히 다그쳐 물었다. 아니 당신이 어머님에게 당했던 말이에요. 제갈명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나는 그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소.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주위를 훑어보더니 급히 서둘렀다. 우리는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장한생을 찾으러 갑시다. 주설란 역시 주위를 살펴보며 입을 열었다. 장한생은 과연 흑영도의 사람이 되어버렸군요. 제갈명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그들의 소굴은 흑영도에 있소. 그리고 장한생은 바로 사대 당주의 위에 있는 총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소.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주설란과 함께 장한생을 향해 걸어갔다. 이때 한선자와 홍포도인은 여전히 얼굴을 마주한 채 서로의 허점만을 노리고 있었다. 장한생과 강석천은 두 장 밖에서 장래의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천도꼭의 사람들은 한선자가 나타나자마자 흑영도의 사람들이 물러서는 것을 널고 즉시 자기들도 한쪽으로 물러섰다. 이렇게 되자 천도꼭과 흑영도의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의 널따란 공지가 생겼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장내에 있는 두 사람이 진력을 완전히 끌어올리며 일격을 격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심지어 호흡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침중한 안색으로 이 긴장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제갈명과 주설란 두 사람이 장한생의 아기까지 날아갔을 때 갑자기 헝! 헝!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홍포도인과 한선자가 치열한 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 제갈명이 발룡검을 뽑아 장한생에게 들이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장총관 전에 당신이 나를 노신선에 제 전도한 저를 봐서 당신이 속히 무명도에서 탈퇴하기를 바라겠소.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고 부상을 입은 다음 후회하지 마시고 순간 장한생은 제갈명의 말을 가로채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감히 노부에게 훈계를 하려 하다니! 이때 제갈명의 옆에서 있던 주설란이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 말을 가로채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부영주께서 분부하시기를 만약 당신이 마음을 돌리면 그냥 내버려 두되 만약 불복을 하고 강호상에 계속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우리 부부에게 깨끗이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장한생은 이 말을 듣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말을 받았다. 감히 너희 둘로서 이 노부를 어떻게 할 줄 아느냐? 그 말에 주설란은 몹시 화가 나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반문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처치하지 못할 줄 아시오. 그러자 장한생은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고함을 질렀다. 으하하하 이 계집녀아!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선우 그 늙은 귀신의 진전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3년 동안의 수련으로서 감히 이 노부의 적수가 될 줄 아느냐? 제갈명은 장한생이 선우도인을 가리켜 늙은 귀신이라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장한생 너 이놈! 너의 조부 3대는 모두 선부에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노신선이 언제 너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 반격을 해놓고서도 욕을 하다니 참으로 배음망덕한 놈 같은 이라고. 이때 옆에서 있던 주설란이 제갈명을 주시하며 입을 열었다. 여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합수를 해서 당장 없애버리도록 해요. 장한생은 이 말을 듣자 참지를 못하고 이를 갈아붙이며 호통을 쳤다. 이놈들!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말을 끝남과 동시에 활검을 뽑아 들고 주설란을 향해 일김을 쳐갔다. 주설란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가볍게 막았다. 제갈명은 주설란이 출수를 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기도 장한생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두 사람의 검새는 정과 반으로서 좌우를 협공했으며 또한 이들의 검새는 쌍용이 물에서 치솟아 오르는 듯 무수한 광채를 발산했다. 장한생은 비록 무공이 높고 강호에서 싸운 경험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것이 제갈명이 쳐온 것이고 또 어느 것이 주설란이 쳐온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장한생은 몫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물러섰다. 주인은 제갈명과 주설란이 연속적으로 3초의 공격을 시도하자 산을 깎아내릴 듯한 살기로 가득 찼다. 이때 이들 두 사람은 3초의 공격을 했지만 장한생은 벌써 뒤로 8발자국이나 물러났으며 여전히 1초의 반격도 가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서야 봉황검의 위력을 알아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봉황검이 천하제일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닌 것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망을 치지 못하면 틀림없이 저 두 년 놈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동시에 갑자기 이앗! 하는 소리와 함께 장한생이 그림자로 변해서 허공을 항해 번개처럼 날았다. 이것을 보자 제갈명은 이를 갈아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하고 말을 끝남과 동시에 일검을 휘두르며 장한생의 뒤를 추격해 갔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 발 늦었다. 장한생은 벌써 수장 밖으로 날아간 후 어디론지 사라져버린 것이다. 또한 장한생이 떠날 때 외친 소리가 바로 그들의 신호였는지 파장강 향후춘 신교교 강석천 등 사람들도 즉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피자 당황을 하는 쪽은 제갈명과 주성난 그리고 천독곡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 당승문은 즉시 뒤를 쫓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신교교!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그러나 옆에 있던 소부리가 급히 그를 말리며 앞을 가로막았다. 노재! 더 이상 쫓지 말게! 눈 깜빡할 사이에 무명도의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쳐버렸으며 한 선자와 두 개의 가마 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 선자는 홍포도인과 벌써 7,8장씩이나 주고받았다. 순간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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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와 함께 공제 안에서 제멋대로 뒹굴고 있었던 돌멩이들이 모두 사방으로 튀기며 현장엔 하나의 웅덩이가 파여졌다. 홍포도인은 깜짝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을 굴렸다. 현웅교의 전세응공은 과연 무서운 것이구나. 이 여자의 무공은 아무리 보아도 나만 못한 것 같은데 이처럼 강하고 무서운 장풍을 보낼 수가 있다니. 생각을 하면서 홍포도인은 즉시 신법을 펼쳐 한 선자와 맞붙는 것을 피했다. 이렇게 되자 한 선자는 옷자락을 펄럭이며 다만 홍포도인의 뒤를 따라 일장일장 쉬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홍포도인의 신법이 너무나 기이하고 빨랐기 때문에 한 선자가 아무리 속공을 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적중시키지 못했다. 또한 이들 두 사람은 싸움에 정신을 너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장밖에 있는 무명도의 사람들이 벌써 도망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이때 일진의 처량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곧 피리 소리가 끝나자 홍포도인을 쫓고 있던 한 선자는 몸을 갑자기 멈추더니 두 팔을 내려뜨리고 마치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한 선자가 손을 멈추자 홍포도인 역시 손을 멈추어 쌍장으로 가슴을 막고 경계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피기 소리는 다시 처량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선자는 손을 쓸 생각은 하지 않고 멍청하게 서서 다만 어딘지 다르게 예치하고 처량한 피리 소리만을 듣고 되었다. 한 선자가 이처럼 손을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홍포도인은 하는 수 없이 쌍장으로 가슴을 막은 채 감히 경거망동할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여러 사람의 시선을 한 봄에 받으며 하나의 그림자가 마치 천마행공처럼 한 선자의 몸을 향해 날아갔다. 이 사람은 바로 소브리였다. 소브리는 한 선가가 피리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자 이 틈을 이용해 그녀에게 환혼단을 먹이고 날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은 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해 있을 뿐이었다. 순간 이런 광경을 본 홍포도인이 급히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손을 멈추시오. 일문 불출. 순간 한 선자는 이마살을 잔뜩 찌푸린 채 싸늘한 눈초리로 소구리를 노려보는가 씹더니 오른손을 번개처럼 휘둘러 그의 앞면을 향해 찔러갔다. 바로 이 순간 헝 하는 소리와 함께 소브리의 몸이 어느새 두 장 밖으로 날아갔다. 하나 소브리는 원래 무공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은 것 같았다. 사실 그는 애당초 이상하다고 느껴 즉시 뒤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뒤로 내 발자국 물러나서야 살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부상을 입은 사람처럼 가슴에 기열이 계속해서 뛰고 있었다. 소브리는 마음속으로 탄식을 금치 못하며 생각을 굴렸다. 나는 그녀와 싸우지도 않고 즉시 뒤로 몸을 피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상을 입었을까 그리고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암암리에 운기 조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한 선자는 소브리의 유인 때문에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오른 듯 갑자기 여러 사람을 항해 번개처럼 날아왔다. 지금 여러 사람들은 그녀가 순식간에 소브리는 뒤로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또 다시 날아오는 것을 대자 먼저 공룡자가 대가리성을 기르며 일장을 내밀었다. 정수복과 랍탑도사 둥경강 역시 지체하지 않고 각각 일장식을 내뻗었다. 이것은 참으로 정광석화와 같은 순간이었다. 이어 또 다시 헝 하는 소리와 함께 공룡자 정수복 두경강 등 세 사람은 마치 거센 물결에라도 밀리듯이 뒤로 연달아 육보시기니 물러나서야 제대로 몸을 가누었다. 이들 세 사람이 뒤로 물러나고 있을 때 홍이 도인은 하나의 붉은 그림자로 변해서 왼손으로는 검결을 허공에 그리며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보호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정신없이 추격을 하던 한 선자는 홍포도인이 자기의 앞에서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당승무와 갈비백 그리고 조봉춘풍 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더니 나직한 소리를 내며 비호처럼 덮쳐갔다. 홍포도인은 한 선자가 갑자기 자기를 버리고 그들 세 사람을 향해 덮쳐가는 것을 보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세 분께서는 막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서 몸을 피하시오. 동시에 제갈명 역시 주설란의 몸을 툭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설란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어서 길을 막으시오. 그리고 다음 순간 당승무 등 세 사람을 향해 번개처럼 덮쳐가던 한 선자의 앞을 두 개의 그림자가 유성처럼 날아들며 가로막았다. 정신없이 덮쳐가던 한 선자는 갑자기 누가 자기의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자 즉시 옷같이 하얀 손으로 일장을 휘둘렀다. 이렇게 되자 일진의 싸늘한 장풍이 우레와 같이 두 사람을 향해 밀려들었다. 순간 제갈명과 주설란 두 사람은 동시에 호시탐탐 건막을 일으키며 한 선자로부터 날아오는 장풍을 모두 물리쳤다. 한 선자는 자기의 장풍이 남에 의해 저지당하자 화를 벌컥 내며 성난 야수같이 두 사람의 몸을 향해 비호처럼 덮쳐왔다. 하지만 제갈명과 주설란의 쌍검 합벽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비호처럼 덮쳐오던 한 선자는 술간 음산한 검기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다. 지금 한 선자는 정신은 비록 홈미했지만 검기의 무서움은 잘 알고 있었다. 이어 한 선자는 몸을 주춤하더니 즉시 뒤로 후퇴했다. 어떻게 되었던 한 선자의 정신은 홈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록 물러나기는 했지만 또 다시 두 손을 갈퀴처럼 세워가지고 사람을 향해 덮쳐오는 것이다. 이렇듯 한 선자는 계속해서 세 번 식이나 그들을 향해 덮쳐갔지만 모두 두 사람의 검기에 의해 뒤로 연심 물러났다. 이렇게 되자 한 선자는 매우 분노를 느껴 그들을 갈가갈기 찢어 죽이려는 표정을 취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듯 멈춰 서 있었다. 제갈명은 이 광경을 보자 즉시 한 선자를 향해 공수를 하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후배 제갈명과 주설란이 선배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선자는 두 사람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녹이 띈 얼굴이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제갈명 역시 그녀를 주시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3년 전에 저의 모친과 홍채문주 하는 제갈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른쪽의 숲속에서 또 다시 차량한 피리 소리가 돌려왔다. 피리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가만히 서 있던 한 선자가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또다시 무서운 살기를 띄기 시작했다. 또 다시 홍포도인은 적시에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분께서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소. 제갈명은 벌써 피리 소리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급히 주설란에게 암호를 보내 경계의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제갈명은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숲속을 향해 외쳤다. 지금 숲속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서 나와라. 하고 말을 끝낸과 동시에 제갈명은 숲속을 향해 계속해서 쌍지를 쳐갔다. 이때 오른쪽의 숲속에서 들려오던 피리 소리가 갑자기 그쳤다. 따라서 한 선자는 마치 귀신에라도 홀린 듯 몸을 부르르 떨었으며 바람이 빠져버린 공처럼 두 눈에 품고 있던 살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해 할 뿐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산밑에서부터 또 다시 일진의 예리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한 선자는 이 피리 소리를 듣자 즉시 몸을 돌리더니 이내 옷자락을 펄럭이며 피리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유성처럼 날아갔다. 그러자 홍포도인은 안도에 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쿵얼거렸다. 휴! 참으로 큰일 날 뻔했구나. 만약 이 피리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더라면 그녀는 아마 더욱 발광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녀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지. 소부리는 공룡자를 향해 희죽 웃으며 말을 꺼냈다. 조금 전 공로형께서도 한 수를 썼지요.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침중하게 말했다. 오늘 밤 상대방은 모든 준비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노부는 시종 동물을 방출해 내지 못했어. 하지만 조금 전 그 피리 소리가 너무나 예리했기 때문에 소금에게 가서 시험을 해보라고 했소. 지금 공룡자가 말하는 소금이란 바로 금뱀인 것이다. 제갈명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선자의 정신은 혼미한 것 같았는데 그처럼 무공이 높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소. 홍포도인 역시 탄식을 하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완전한 무공이 아니오. 그것은 현흥교의 일종인 강시공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무공이오.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법이라고 하며 전세흥공을 연마했다 하면 무공이 갑자기 평상시보다 수십배나 더 높아지요. 제갈명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궁금한 듯 물었다. 잘못 연마하면 죽습니까? 홍포도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중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없소. 현흥교의 전세대법은 방문 중에 강시공과 비슷하지만 사람은 죽지 않소.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여러 사람들을 훌러보더니 다시 제갈명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이분 노재께서는 이때 소부리가 홍포도인의 곁으로 급히 다가시며 제갈명을 쳐다보더니 말을 꺼냈다. 제대협 이 노부가 소개를 해드리겠소. 다시 홍포도인을 주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분께서는 바로 옛날에 크게 명성을 떨쳤던 자의교주 염지천 염대협이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분은 흑영도의 염교주가 아니니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제갈명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염지천을 향해 허리를 굽히자 소구리는 염지천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이분이 바로 홍채문의 소문주 제갈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갈명의 옆에서 있는 주설란을 보며 머리를 극적이며 희죽 웃었다. 이분 열협은 노부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자 정수복이 나서며 빙긋이 웃더니 말을 받았다. 이분은 폐문의 소부인입니다. 소부리는 또 다시 희죽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꺼냈다. 음 반갑소. 허허 이 늙은이는 소부리라 하오. 주설란은 소부리의 모습을 보자 손을 입에 갖다 대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소부리는 또다시 공룡자와 갈비백 조봉춘 두경자 등 사람을 하나씩 소개했다. 그리고 염지천은 소희소녀를 가리키며 역시 소개를 했다. 이 아이는 노부와 제자 양수분이요. 하며 염지천은 양수분을 바라보더니 당승물을 가리기며 말을 계속했다. 얘야. 이 사람은 사부가 산에서 나올 때에 거둔 김형제자 당승무이다. 옛날 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 선배고 해서 원래는 너의 사형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당승무의 나이는 지금 너보다 두 살 아래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제라고 부르도록 해라. 당승무는 양수분을 향해 공손하게 공수를 했다. 사형. 처음 뵙겠소이다. 그러자 양수분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제. 염지천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서 치는가 싶더니 다시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허허허 너희 두 사람은 하나는 남쪽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지만 모두 피 맺힌 원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똑같이 우연히 노부의 제자가 됐지. 또한 이 노부가 알기로 너희들의 원수는 필시 노부의 이름을 사용하며 무림에 해를 끼치고 있는 흑영도주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두 사람은 이 다음에 피리 힘을 합해서 원수를 꼭 갚도록 해야만 한다. 당승무와 양수분 두 사람은 사부인 염지천이 자기네들의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 즉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부리는 이 소위 소녀의 성이 양가라는 말을 듣자 염지천을 바라보며 급히 말을 꺼냈다. 제노 형. 이 분에선 혹시. 염지천은 소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더니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그녀는 바로 남의 양형공의 외동딸이오. 그 남의 일무는 참아를 당해서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이 여자 아이만은 살아났소. 또한 여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만이 무명노와 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께서는 이 다음에 노당의 이 두 명의 제자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겠소. 제갈명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흑영도의 사람들이 3년 동안이나 잠적을 해버린 다음 이번에 또다시 무명도로서 강호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무서워졌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염지천은 빙긋이 웃으며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네들은 흑영도의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잠적해버린 줄 알았소. 하지만 이 노부가 알기로는 그들은 3년 동안 비밀리에 강호의 각대 문파를 모두 포섭을 한 것 같소. 이 말을 듣자 여러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소부리가 나서더니 급히 다그쳤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염지천은 얼굴을 침통하게 일그러뜨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노부가 두 달 동안에 걸쳐 조사를 해본 결과 알아낸 것이며 남해문과 사천당문의 참사가 바로 그 예지요. 이때 당승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직하게 물었다. 사부님 그런데 저의 집안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참화를 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염지천은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옛날 강호상에는 일문불출이라는 한마디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지. 그 뜻은 바로 강호상에서 사천당문만이 엄격하고 강호에 나돌아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지만 무병도의 생각은 무림을 통일하려고 한 것이니 어떻게 사천당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었겠는가? 염지천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남해문도 사천당문의 경우와 비슷하다. 남해문의 사람들은 천남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으며 역시 중원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지. 하지만 무명도에서는 강문각파를 섬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양형공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었겠느냐?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구대문파는 어떻게 되었나요? 염지천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강호에 나오지 않았던 사천당문과 남해문까지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무명도의 무리들인데 어찌 구대문파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었겠소? 제갈명은 양미관을 찌푸렸다. 구대문파는 3년 전에 이미 흑영도 침중한 표정을 짓고 있던 염지천이 돌연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 노부가 알기로 구대문파는 3년 전에 벌써 그들의 수중에 들어간 것 같소. 염지천은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주멀거렸다. 지금 강호상에는 감히 무명도와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으며 만일 있다 하더라도 이 노부와 여러분들밖에는 없을 것 같소. 제갈명은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빙긋이 웃었다. 하지만 노선배님께서는 그놈들이 노선배님의 이름을 이용해가며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요. 염지천은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말을 받았다. 허허허허허 물론 보고만 있을 수야 없지. 그는 또 다시 무거운 탄식을 하며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뒤에는 또 다른 고인이 있는 것 같으니 노부는 이 두 달 동안 무명도와 대적을 하기 위해 친구들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없어졌소. 이제 그러니 무명도의 사람들과 정말로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소. 이때 지금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주설란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선뜻 물었다. 그럼 흑영도의 뒤에는 또 다른 마크 인물이 있단 말인가요? 염지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그렇소. 노부가 알기로는 그 사람의 무공과 겨를 수 있는 사람들이 강호상에는 몇 안 되는 것 같소. 여기까지 말을 한 염지천은 제갈명과 주설란을 한 번씩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노부가 보기에는 자네들 부부의 검법은 참으로 무서웠소. 하지만 아깝게도 제갈명은 염지천이 더 이상 말을 안차 급히 다그쳤다. 노선배님께서는 강호를 평정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노선배님은 명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한 번 소리만 지른다면 가코의 호걸들은 반드시 동조를 하여 흑영도와 대적을 할 것입니다. 이때 옆에서 듣고만 있던 소구리가 희죽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소문주의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렇다면 우리 염노형을 선두로 내세운 다음 하나의 문파를 만들고 무명도와 대적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염지천은 만면에 웃음을 띄운 채 말을 받았다. 여러분의 성의는 참으로 고맙소. 하지만 우리가 문파를 세워서 무명도와 대적을 한다면 바로 일문일파의 대결밖에 되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문파를 세워서는 안 될 것이오. 대출범 소부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사람들을 삥 둘러앉더니 나직하게 그의 말을 수긍했다. 맞습니다. 염대협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염지천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부가 보기에는 일개 문파를 세우는 것보다 아예 하나의 동맹을 맺는 것이 각문각파의 인사들을 모이게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할 것 같소. 또한 정사 양도의 임무를 모두 참가시킬 수 있지 않소.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정수복이 나서며 여러 사람들을 한 번씩 쳐다보더니 의견을 물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림의 정의 동맹을 하나 세운 다음 염대협을 맹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수복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염맹주 염맹주 염지천은 여러 사람들을 향해 급히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노부를 맹주로 뽑는 것은 너무 이르며 또한 노부는 맹주가 될 수 없소. 여러 사람들의 함성이 끝나자 제갈명이 나서서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노선배님께서는 덕망이 높기 때문에 맹주가 되는 것이 마땅하니 너무 겸손을 차리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들은 제갈명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다시 공룡자가 나서며 대소를 터뜨리더니 여러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작정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모두 곡 안에 들어가 앉아서 자세한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소? 소구리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도 괜찮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곡 안으로 들어간 다음 천천히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말을 이어오던 소부리가 갑자기 주위를 살펴보며 가벼운 탄식을 하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늙은이는 이미 4명의 독인들에게 환혼단을 먹였는데 어떻게 되어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지 혹시 또 다시 무명도의 사람들에게 잡혀간 것이 아닌가 갈비백 역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그들은 깨어난 후에 벌써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숲속에서 갑자기 약간 쉰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숲속에서 하나의 흑이인이 걸어나왔다. 지금 이 사람은 물론 조금 전 4명의 흑이인 중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씌어져 있던 복면도 어느 사이에 벗겨져 있었다. 이 흑이인은 나이가 약 53가량 되어 보였고 얼굴이 몹시 창백할 뿐 아니라 턱에는 수염이 없었고 비록 몸에는 맞지 않은 흑이를 입고 있었지만 위풍은 당당하게 보였다. 소부리는 그 사람을 주시하며 내심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소부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두경강이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입을 열었다. 원래 언장문인이었군요. 참으로 반갑소이다. 소부리는 두경강의 이 같은 행동을 보자 갑자기 가벼운 탄식을 하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음 원래 이 사람이 바로 진주언문의 장문인 언봉저희였구나. 그런데 그의 턱에 있던 수염은 다 어디로 갔지? 언봉저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공수를 하며 자기 소개를 했다. 제가 바로 진주언문의 장문인 언봉저입니다. 언봉저는 또 다시 갈비백을 주시하며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침중하게 물었다. 이분 가령은 혹시 점창맹가로서 저와 흑영도에서 만난 것 같은데 그렇소. 갈비백은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더니 말을 받았다. 언장문의 말이 맞는 것 같소. 우리는 확실히 흑영도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소. 언봉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갈비백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갈비백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든지 서슴치 마시고 물어보시오. 저는 조금 전 숲속에 앉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았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소.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다만 흑영도에 참가한 것밖에 없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는지. 갈비백은 조봉춘을 향해 손짓을 하며 말을 받았다. 저분이 바로 산서 쾌도왕 조노복의 자제 조봉춘이라는 사람으로서 저와 함께 오늘에서야 깨어났소. 언봉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그쳐 물었다. 두 분께서는 옛날의 일이 기억납니까. 갈비백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것은 3년 전의 일이었소. 우리는 흑영도의 대회에 참가를 했을 때 그들의 의의에 정신을 잃고 또한 그들이 독약을 먹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독인이 되었으며 그들을 위해서 많은 죄를 저질렀지요. 언봉저는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갈비백은 공룡자를 바라보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신의 갈무국께서 호로곡에서 환혼초를 찾아 손호형께 주어 우리를 모두 깨어나게 했소. 언봉저는 빙긋이 웃으며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했더니 벌써 3년이 흘렀군요. 하고는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부리를 향해 공수를 하며 공손히 말을 이었다. 손호형 이렇게 구해주신 데 대해서 평생 동안 잊지 않겠소. 소부리는 약간 멋쩍은 듯 희족 웃으며 그를 주시했다. 허허허 왜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사람의 도리로서 했을 뿐인데. 언봉저는 허리를 굽히며 또 다시 갈비백을 향해 물었다. 조금 전 제가 깨어났을 때 쌍방의 격전이 치열한 것을 보고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소. 그러니 가령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자 갈비백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부리가 희죽 웃었다. 허허 자세한 얘기는 곡 안에 들어가서 하도록 합시다. 천도곡의 주인인 공룡자가 여러 사람들의 앞장을 서서 걸어 들어갔다. 갈비백은 언봉저의 옆에서 걸으며 오늘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제갈명은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일들을 그의 애처 주설란에게 얘기해 주었다. 주설란은 너무나 감격을 한 나머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만약 제가 옆에 있기만 했었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갈명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어머님의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하니 당신이 나와 함께 쌍검을 합격한다고 할지라도 모친을 상대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주설란은 걱정스러운 빛을 띄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음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요? 제갈명은 이를 갈아붙이며 침중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해서 무명도를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 사람들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어느새 서곡 앞에까지 왔다. 앞서 걸어가던 공룡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여러 사람을 향해 공수를 했다. 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는 수 없어 여러분께서는 여기 잔디밭에 앉아야 하겠소. 허허 그리고 이 잔디밭은 깨일이 늙은이의 수화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벌레 한 마리 없을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앉아도 될 것이오. 지금 공룡자가 말한 수화들이란 바로 몇 마리의 뱀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예의를 가리지 않고 잔디밭에 앉아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때 소구리가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우리는 조금 전 무림의 동맹을 열기로 결론을 내렸으니 반드시 맹주 한 분이 있어야만 하는데 벌써 염대역께서 맹주가 되셨으니 이제는 이 결합에 대해서 하나의 이름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소구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싹수를 치며 환호성을 울렸다. 정수복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며 언성을 높여 물었다. 이 늙은이의 생각으로는 무림 정의맹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갈비백이 나서며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무림 정의맹이라는 말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무림맹이면 무림맹 정의맹이면 정의맹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묵묵히 듣고 있던 소불이가 나서며 입을 열었다. 갈로제의 말씀이 맞는 것 같소. 늙은이가 보기에 우리는 원래 사악한 무리와 대결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의가 아니겠소. 그렇기 때문에 무림맹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소. 여러 사람들을 또 다시 박수를 치던 찬성의 뜻을 표했다. 그러자 염지천이 좌중을 둘러보며 빙긋이 웃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림맹 이름은 괜찮은 것 같소이다. 하지만 이 노부는 맹주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소. 염지천은 여러 사람들이 대답도 하기 전에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흑영도 주가 이미 노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림맹에서 또 하나의 염지천이 나타났다 하면 아마 무림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두 명의 염지천이 자기네들끼리 싸운다고 할 것이오. 지금 염지천의 말도 확실히 이치에 맞는 말이다. 여러 사람들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자 염지천은 또 다시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노부는 무림맹에서 탈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암중에 무림맹을 위해 도와줄 생각이오. 그리고 또한 맹주의 직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오. 그 사람은 노부보다 훨씬 나을 뿐만 아니라 염지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러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때 소부리가 참지를 못하고 나서며 말을 가로챘다. 염노 형께서 얘기하신 분은 대체 누구입니까? 염지천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더니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제갈명 부부를 항해 손짓했다. 노부의 생각으로는 이분 재소문주께서 맹주가 되는 것이 제일 적당할 것 같소. 염지천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갈명이 황급히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다. 노선배님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염지천은 정색을 하며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 무린맹의 맹주는 다만 여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황제처럼 지낼 생각은 막아야 하는 것이오. 염지천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제갈명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계속 이었다. 그리고 노부가 이분 제소문주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소. 첫째 제소문주께서 이끄는 홍채문이 바로 당대 강호에서 유일하게 무명도와 싸울 수 있는 문파이기 때문이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확대시켜 무린맹으로 바꾼다면 더욱 더 막강한 힘이 생길 것 아니오. 염지천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둘째 노부는 오늘 밤 제노제 부부의 건법이 천하무쌍이라는 것을 알았소. 염지천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다. 노부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흑영도의 뒤에는 또한 마쿠 인물들이 있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쿠 인물이 바로 원수가 되는 것이오. 그리고 또한 노부가 알기로 그 사람은 아마 당대 무림 중에서 그와 대적할 사람이 많아야 3,4명 밖에 안 돼요. 하지만 노부의 이유와 같은 생각은 10여 년 전의 추측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는지 확실히 모르겠소. 소부리는 염지천의 말을 듣자 갑자기 바로 염지천이 도아랑군의 본문 아래의 석실에 갇혔던 일이 생각났다. 혹시 무명도의 마쿠 인물들이 그의 연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염지천은 또 다시 정색을 하며 제갈명을 주시했다. 하지만 노부가 보기에는 제노제 부부의 건법이 그들의 유일한 숙적인 것 같소. 염지천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 사람들의 눈초리는 즉시 제갈명과 주설란 두 사람에게 쏠렸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지 않자 염지천이 다시 말을 꺼냈다. 그렇기 때문에 노부가 보기에는 제노제가 무림맹주로 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오. 이때 소부리가 손뼉을 치며 급히 말을 받았다. 맞았소. 우리 무림맹의 맹주는 과연 제소문주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소. 옆에 있던 공룡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늙은이의 천독곡도 이제부터는 정의곡으로 이름을 갈겠소. 또한 내일 날이 밝으면 곡 밖에 깃발을 세우고 무림맹을 세우기로 합시다. 이때 제갈명이 일어나 급히 손을 흔들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지금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됩니다. 언봉저가 먼저 나서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염대협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소문주께서 정말로 제일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문주께서는 더 이상 양보를 하지 마시오. 또다시 정수복이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양을 하지 마시오. 제갈명은 몹시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은 모두 무림의 선배로서 저는 그러자 한동안 듣고 있던 염지천이 다시 나서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노재를 도와줄 것이오. 소구리는 염지천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선뜻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염노형을 무림맹의 총호법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소. 여러 사람들은 소구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환호성을 지르며 동시에 말을 이었다. 좋소. 좋소. 염대협께서는 마땅히 우리의 총호법이 되셔야만 합니다. 염지천은 여러 사람들을 항해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무림맹에도 총호법이 있단 말이오. 소구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희죽이 웃었다. 허허 무명도에도 총령주가 있는데 우리 무림맹에 어찌 총호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염지천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한두 번 끄덕이더니 여러 사람을 주시했다. 좋소. 좋아. 그렇다면 노부가 총호법의 직책을 맡겠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직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소구리는 정수복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로형에게 맡겨야만 하오. 정로형께서는 강호 문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어서 말씀을 해주시오. 정수복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이 늙은이가 보기에는 총호법과 몇 개의 호법을 더 세워야 할 것 같소. 또한 그 밖에 연락 집사 순찰 등 세 당을 설치해야 하고 연락당은 강호의 각 문파와 연락을 하고 집사당은 맹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며 또 순찰당은 맹 안의 수비와 정찰을 하면 되는 것이오. 그러자 갑자기 소부리가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말을 받았다. 됐어 됐어. 정로 형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의 뜻은 어떠하오. 여러 사람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정수복의 제의를 통과시켰다. 소부리는 또다시 제갈명을 주시하며 말을 계속했다. 무림맹의 직책은 모두 결정이 됐으니 이제 맹주께서 한 사람씩 분배를 제갈명은 여전히 곤란한 듯 얼굴을 붉히며 여러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추천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염지천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빙긋이 웃었다. 본맹은 비록 각문 각파의 인사들을 모아서 세운 연맹이긴 하지만 각당의 당주들은 맹주가 직접 추천하는 것이 나을 것이오. 그러자 제갈명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노선배님의 말씀도 맞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본맹에서 주축이 되는 분들이고 또한 소인의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소인이 감히 추천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께서 추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지천은 그제서야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그렇다면 노부가 할 수 없이 맹주를 위해서 대신 추천을 해주겠소. 제갈명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급히 입을 선배님께서는 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염지천은 여러 사람들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무겁게 말을 꺼냈다. 노부는 우선 공룡자 소부리 두 분을 좌우 호법으로 세우고 갈비백과 조봉춘 두 분을 호법으로 임명을 하겠소. 또한 염노형께서는 전에 엄문의 장문인을 지내셨으니 연락당해 당주가 되셔서 밖에 연락에 관해서 책임을 지시오. 그리고 정노형께서는 무게가 있으시니 본맹의 총관으로서 집사당의 당주를 역임하시고 두 노형께서는 총순차를 담당하시는 것이 어떻겠소. 이 말을 듣자 제갈명은 매우 만족해하며 여러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주설란 당승무 양수분 등 세 사람만이 아무런 직책이 없다. 하지만 주설란은 남편인 제갈명을 따라 맹주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 당승무 양수분 두 사람은 사부인 염지천을 따라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직책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구리는 제갈명과 여러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하지만 본맹의 총단은 어디에 세우는 것이 좋겠소. 제갈명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곧 염지천을 향해 물었다. 노선배님 염지천은 대답하기에 앞서 단호하게 못박았다. 본맹의 직책은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다음부터 직무에 대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주께서는 다시 노선배라는 칭호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정색을 하며 다시 말을 계속했다. 노부가 보기에 우리 맹은 강호의 문파들과 연락을 해야 하니 총단을 그 가운데에다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왕 무명도와 대적을 하기로 했으니 무명도와 뵐 수 있는 대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지천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무명도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소. 하지만 섬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바닷가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총단은 금능이나 혹은 진강 두 군데에 제갈명은 빙긋이 웃으며 여러 사람들을 향해 다시 물었다. 여러분 또 다른 좋은 생각은 없으시오. 그러자 정수복이 나서며 제갈명을 향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진강은 몹시 크기 때문에 그곳에다 총단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강에 분단을 설치하고 바다를 감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구리가 먼저 옳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염지천은 사람들을 주시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총단을 진강에다 설치합시다. 이때 공룡자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 허허허 기왕 여러분께서 진강으로 하시기를 원하고 있으니 이 늙은이는 이 천독곡을 떠나기가 싫어도 할 수가 없군요. 염지천 역시 따라 웃으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우리는 직책과 총단 지점을 결정했으니 이제 한가지의 일밖에 남지 않은 그 한가지 문제란 바로 무림맹을 여는 날의 날짜를 무림동도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그것은 빨리 할수록 좋을 것 같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벌써 11월이니 우리는 내년 1월 1일에 세우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소. 염지천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맹주의 의견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제갈명은 염지천을 향해 경의를 표한 다음 정수복을 불렀다. 감사하오. 하지만 정총관 정수복은 고개를 돌려 제갈명을 바라보며 허리를 굽혔다. 예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계십니까. 제갈명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총관은 날이 밝아 오는 대로 도자며 애가서 홍채문의 몇 분 사형들에게 일제히 진강으로 가라고 하시오. 또한 우리는 내년에 문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총관 제갈명은 친문의 사람을 데리고 진강에 가서 설치를 해도 괜찮소. 제갈명은 조금 전 염지천과 얘기를 나눌 때에는 쩔쩔매는 모습이었지만 냉주로 추천이 된 후로부터 위풍이 당당했다. 염지천은 이런 제갈명의 모습을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속하 반드신 명령대로 하겠으니 안심하십시오. 제갈명은 또다시 언봉절을 불렀다. 언당주 나에게 일이 있으니 언당주 께서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소. 언봉지는 제갈명의 곁으로 다가서며 허리를 굽혔다. 대체 어떤 분부이신지 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갈명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달을 이었다. 이 3년 동안 강호상은 표면으로는 비록 아무런 풍파도 일어나지 않았소. 하지만 지금 무명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소식을 해야만 할 것 같소. 또한 본맹은 처음으로 세워졌으니 아마 그들의 오해를 살 것이 분명하오. 이어 제갈명은 길게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다시 말을 계속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당주 께서는 화산의 반당문인 소림의 대통령대사 무당의 철령도장 등을 만나본 후 다시 노상과 팔괴문 군대를 가셔서 본맹이 성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 보고 감행하라고 전하시오. 또한 내년 1월 1일에 벌어지는 성립대연에 참가를 하라고 하시오. 언봉전은 급히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대답을 했다. 예 맹주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제갈명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언당주 에게 다녀오라고 하는 문파들은 모두 홍채문과 관련이 있을 매우 깊은 원안이 있는 사람들 이여 그렇기 때문에 언당주 께서 나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즉시 그들은 승리할 테니 언당주 께서는 본맹이 개최되기 반달전 쯤에는 돌아올 수 있을 거요. 언봉전은 다시 허리를 굽히며 대답을 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명령대로 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주설란이 급히 일어서면 언봉전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봉전은 고개를 돌려 주설란을 바라보며 말을 받았다. 대체 무슨 말인지 지체하시지 말고 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주설란은 말을 끝내자마자 서곡의 오른쪽을 향해 걸어갔다. 언봉전은 비록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는 수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주설란은 여러 사람들과 5,6장 정도쯤 떨어져서야 몸을 돌리며 말을 꺼냈다. 언당주께는 두 눈이 멀은 한 분의 고모가 계시나요? 언봉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하다는 듯 반문했다.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저의 고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설란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대답을 하기 전에 언당주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음 그것은 바로 기문안의 세 가지의 절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겠어요. 언봉전은 가벼운 신음을 하며 침중하게 대답했다. 부인께서 물으신 세 가지의 절수는 분명히 폐문에 전해 내려오지 않는 비기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보존하긴 계시는 철랑권과 선숙이 보존하고 있는 파풍권이 내려오며 나머지 한 가지는 십전이 되었습니다. 주설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다. 기문에서 실전된 것이 혹시 주사지가 아닌가요? 이 말을 듣자 언봉전은 깜짝 놀라 즉시 반문했다. 아니 부인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주설란은 빙긋이 웃으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저는 정두 두 분께 원장문인을 찾으라고 한 것이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그러자 언봉전은 더욱 궁금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다. 부인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로 저를 찾았습니까? 주설란은 한동안 그를 주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바로 기문의 주사지를 언당죽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언봉전은 이 말을 듣자 몹시 감격한 듯 급히 다그쳤다. 부인께서는 두 눈이 멀은 저의 부탁을 받으시고 그랬던 것입니까? 주설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맞았어요. 바로 그분의 부탁을 받은 것이었지요. 주설란은 어떻게 그의 고모를 만났으며 또한 어떻게 해서 주사지를 배웠다는 것을 언봉저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언봉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사실을 얘기했다. 원래 그렇게 되었었군요. 선부께서는 옛날에 저의 나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의 절수가 실천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 세 가지의 절학을 선모 선숙 고모 세 사람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주설란은 언봉저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벌써 두 가지의 신법 구결이 담겨져 있는 책을 품속에서 꺼내 언봉저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제가 손수 써놓은 두 가지의 신법 구결이니 언 장문인 께서는 받아주세요. 그러자 언봉저는 갑자기 주설란에게 무릎을 꿇으며 공손히 절을 했다. 부인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일개 문파의 장문인이 갑자기 주설란을 향해 무릎을 꿇은 채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자 일제히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하며 이쪽을 주시하였다. 주설란은 이것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급히 피하더니 언봉저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언당주 이러지 마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언볼저는 사배를 드린 후에야 일어서며 다시 공손하게 말을 이었다. 부인 개선은 본문의 절악을 전해주셨으니 일례를 받아야 주설란이 준 한 권리 책자를 품속에 집어넣었다. 이어 두 사람은 다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언봉전은 좀 멋쩍은 뜻 제갈명을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꺼냈다. 맹주 부인께서는 폐문에 길전된 절악을 되찾아주셨기 때문에 속하는 맹주에게도 심히 감사를 드리는 바이오. 제갈명 역시 급히 예의를 차린 후 빙긋이 웃었다. 별 여러 군역들은 원래 염지천이 제갈명 부부를 맹주로 세우려고 한 것이다만 두명도의 숙적이 되기 때문에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이 한 쌍의 젊은 부부는 기묘한 건법 외에도 마음이 몹시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자 여러 궁글들의 마음속에 일제히 제갈명 부부를 존경하는 마음이 싹 텄다. 어느 사이에 밤은 가고 동력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계곡 입구에서 몇 개의 검은 점이 공룡자를 향해 해성 처럼 날아왔다. 그것은 바로 공룡자가 기른 조그마한 검은 벌들 이었다. 검은 벌들은 순식간에 공룡자의 곁으로 날아오더니 수장쯤 떨어진 곳에서 빙빙 도는 것이었다. 공룡자는 돌고 있는 검은 벌들을 주시하며 입술을 움직였다. 마치 벌들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약 반 시즌이 흐르자 공룡자가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천천히 입을 열었다. 큰일 났소. 어젯밤에 호로고기 습격을 당했소. 순간 소부리는 안색이 급변하며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갈시네 께서는 어떻게 되었소. 공룡자는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아직 모르겠소. 노부가 어젯밤에 파견한 20여 마리의 검은 벌 중에서 5마리만이 날아왔을 뿐이오. 또한 피들이 의구하기를 어젯밤에 호로고기를 습격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극히 무서운 살충 무기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을 듣자 염지천은 깜짝 놀라며 다그쳐 물었다. 아니 곡형이 기르고 있는 벌들은 말을 할 줄 안 딸 말이오. 공룡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빙긋이 웃었다. 이 벌들은 다만 몇 가지의 극히 간단한 말밖에 할 줄 모르지만 이 늙은이는 그들을 관찰해보면 대략 어떻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또한 그들의 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가 얼 요 염지천은 여러 군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웃었다. 허허허 참으로 대단하시오. 곡형은 그런 특기를 다음에 무명도를 상대할 때 이것으로 탐지를 하면 되겠구려. 이때 제갈명이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갈시네 께서는 저를 구해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으신 분이니 우리는 어서 가봅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소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맞습니다. 무명도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이때 염지천이 여러 군협들과 제갈명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1월 1일까지는 아직도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노부는 이 기회를 틈타 몇 명의 방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제자 양수부는 두 분 맹주께서 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자 묵묵히 듣고 있던 양수분이 염지천이 곁으로 다가서며 급히 입을 열었다. 저도 사부님을 따라가겠어요. 염지천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맹주님과 맹주부님 두 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게다가 너의 당사제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 사부는 연막이 되어서야 진강으로 가겠다. 말을 끝낸 그는 여러 군협들을 향해 공수를 하더니 급히 떠났다. 염지천이 떠난 후 정수복과 언봉저 역시 여러 군협들에게 인사를 드린 다음 떠나갔다. 이때 여러 군협들은 제갈명의 옆으로 바싹 다가앉아 먼저 갈비백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선뜻 입을 열었다. 맹주님께서 만약 분부가 있으시다면 소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사형에게 연락을 하고 본맹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명이 대답도 하기 전에 조봉춘이 나서며 말을 이었다. 소카는 가령처럼 가보를 본맹에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제갈명은 두 사람을 한 번씩 주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지금 본맹은 사람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반드시 본맹이 성립되기 반달전에 진강으로 돌아와야만 하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자 제갈명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또한 가령께서는 백대엽게 저를 대시해서 문안을 드리고 조영은 영종과 네 분의 사숙들에게 문안을 좀 드려주시오.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을 하며 급히 일어서더니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총총히 떠나갔다. 종남산의 암기 제갈명은 일어서며 여러 군협들을 향해 손짓을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어서 호로곡으로 갑시다. 이리하여 공룡자가 앞장을 서서 일행을 데리고 호로곡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주설라는 달수분과 논을 잡고 아주 다정스럽게 얘기를 주고받으며 걷고 있었다. 하지만 양수분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았다. 양수분이 몹시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띄고 있자 주설라는 그녀가 단지 사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러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일행은 천독곡을 떠난 얼마 안되어 하나의 봉우리 아래에 도착했다. 이때 앞장을 꺼서 걷고 있던 공룡자가 손짓을 하며 말을 꺼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따로 갈신해 깨서 계시는 호로곡이요. 이 산길은 이 손호연께서 맹주님을 얻고 이 늙은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었지요. 이 말의 소부리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여러 군역들을 향해 희죽 웃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오. 만약 이 늙은이가 아니었더라면 노연께서 어떻게 대무림맹의 대우법이 될 수가 있었겠소. 공룡자는 이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웃으며 반문했다. 허허허 하지만 손호연께서도 만약 노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독공을 연마할 수 있었겠소. 한대 독공 얘기가 나오는 순간 공룡자의 머리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갔다. 공룡자는 전에 제갈명이 겨우 20 안팎의 청년으로서 처자식이 없는 줄로 알고서 그에게 동영단을 먹이고 독혈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는 부인과 동침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생각한 공룡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여러 군협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소노형과 급히 상의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을 끝남과 동시에 그는 소부리를 끌고 한쪽으로 걸어갔다. 여러 군협들은 모두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들 두 사람을 주시했다. 소부리 역시 좀 당황하는 표정으로 급히 물었다. 공로형 대체 무엇을 발견했단 말이오. 공룡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소노형. 이 일은 참으로 큰일인 것 같소. 소부리는 몹시 궁금한 듯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서며 다그쳤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처럼 어려워하오. 공룡자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한쪽에서 있는 주설란을 힐끗 쳐다보더니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노부는 맹주에게 부인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소부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빙긋이 웃었다. 혹시 노형의 딸을 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오. 공룡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지금은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아니오. 노부는 여지껏 호랍일 불과한데 어떻게 자제가 있겠소. 소부리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말을 받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일이오.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노부는 그 당시 맹주께 벌써 애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의 피를 바꾸어 버렸소. 이 말의 소부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묘한이 떠올랐다는 듯 선뜻 입을 열었다. 음 그것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오. 맹주 부인에게도 두 알의 동령단을 먹이고 독공을 완성시키면 되지 않소. 또한 우리가 무명도와 싸우려면 반드시 독인과 겨루어야 하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몇 명의 독공을 연마한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지 않소. 공룡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소노형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소. 소부리는 좀 멋쩍은 듯 어깨를 들먹거리며 반문했다. 왜? 이 늙은이의 말이 틀리기라도 했단 말이오.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한없이 말을 받았다. 지금 노부에게는 동령단이 하나도 없소. 그러나 소부리는 조금도 불안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희죽 웃었다. 공룡형께서 다시 만들면 그만 아니오. 그러나 공룡자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동령단을 만들기 위해서 약재를 구하려면 최소한도 한 달은 걸릴 것이오.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말을 받았다. 어차피 우리의 무림맹은 내년 1월 1일에 개최해야 하니 아마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소. 그러자 공룡자는 양미간을 치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소노형. 갑자기 멍청해지기라도 했소. 지금 맹주와 맹주 부인은 젊은 부부로서 어찌. 하지만 소부리는 여전히 희죽 웃으며 오히려 반문했다. 공룡형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단 말이오. 공룡자는 더욱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다. 소노형께서는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소. 소부리는 좀 멋쩍은 등머리를 극적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무리 젊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맹주와 맹주의 부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동침을 한 적이 없소. 공룡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두 분은 결혼을 한 지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소부리는 슬쩍 고개를 돌려 양수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맹주 부인을 바라보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이 늙은이는 주부인이 아직도 순결한 처녀의 몸을 지니고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소. 공룡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소노형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소. 소부리는 얼굴을 붉히며 침중하게 대답했다. 첫째 맹주가 연마한 것은 아마 동자공인 것이오. 둘째는 흑영도가 아직 섬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부부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동침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오. 공룡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로 그렇다면 맹주와 맹주 부인 두 분은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오. 소부리는 공룡자를 똑바로 주시하며 희죽 웃었다. 노형 이제야 안심을 할 수가 있겠소. 공룡자는 여전히 무거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하지만 노부는 맹주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소. 두 사람이 말을 끝내고 봄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 소부리가 갑자기 고목나무 뿌리 근처에 누가 목판으로써 암호를 남겠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더니 허리를 굽혀 관찰하기 시작했다. 소부리의 이 같은 행동에 역시 몸을 돌리려다 말고 소부리를 항해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소노형 무엇을 발견하기라도 했소. 소부리는 허리를 펴고 그를 주시하더니 손짓을 했다. 인 것은 아마 종남파의 암호인 것 같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기는 원래부터 종남산이기 때문에 이 암호 역시 종남파의 사람들이 그린 것이 틀림없을 것 같소이다. 문득 소부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궁금한 듯 물었다. 공룡형 여기에 종남파의 사람들이 가끔 옵니까? 공룡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노부는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을 살아왔지만 종남파의 사람들은 여지껏 한 번도 보지를 못했소. 공룡자의 말을 듣자 소부리는 더욱 이상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서 갑자기 종남파의 암호가 나왔지? 순간 공룡자는 두 눈을 번득이며 다그쳐 물었다. 그럼 노영이 생각하기에는 호로곡을 기습한 것이 종남파의 사람들이란 말이오. 소부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종남파의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도 있소. 제갈명 등 여기 사람들은 이들 두 사람이 하는 것을 유심히 주시하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돌아온 후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갈명 등 사람들은 더욱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때 공룡자가 품속에서 하나의 자기병을 꺼내더니 몇 개의 아략을 털어내 군협들에게 각기 하나씩 나누어주며 말했다. 어젯밤에 노부가 이 계곡을 떠날 때에 벌써 극독으로 곡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었소. 그렇기 때문에 무명도의 독인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늙은이가 준 이 아략을 입속에 물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여러 군협들은 그의 말대로 약을 받아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어 또다시 공룡자는 여러 군협들의 앞에서 곡 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소부리는 연신 주위를 살피며 걸었다. 과연 계곡 입구에 있는 암석 위에는 또 하나의 종남파의 암호가 새겨져 있었다. 공로형 저기에도 종남파의 암호가 있는 것 같소. 이 말을 듣자 공룡자 역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쪽 갈대 숲 속에 종남파의 암호가 아닌 자기가 기르는 검은 벌들이 죽어있는 게 아닌가. 검은 벌들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죽어있었다. 공룡자는 이것을 보자 가벼운 탄식을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과연 나의 생각대로 그들은 몸의 일종의 독성이 강한 분통을 지니고 있구나. 하고 말을 끝냄과 동시에 갑자기 소매자락을 흔들었다. 그러자 두 마리의 황금빛을 띄고 있는 작은 뱀들이 땅에 떨어지더니 앞으로 기어갔다. 제갈명 등 사람들도 이미 피독환약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룡자의 뒤를 따랐다. 한동안 걸어가고 있을 때 공룡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숲 밖에 있을 때는 분명히 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숲 속에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으로 변했지. 소부리는 그의 뒤로 바싹 다가서며 급히 물었다. 공로형께서는 어떻게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오. 공룡자는 앞에 기어가고 있는 금사를 가리키며 말을 받았다. 금사는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들어오며 발자국을 만나자마자 한 바퀴 돌고 있소. 지금 이 숲 속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두 명의 독인이오. 소부리는 또다시 궁금한 듯 급히 물었다. 노형께서는 어떻게 독인이라는 것을 아시오. 공룡자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노부의 이 두 마리의 뱀은 강렬한 독성을 지니고 있소. 하지만 무명도에서 나온 독인들은 더 무섭소. 그래 금사는 그들의 발자국 가까이도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오. 소부리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 숲 속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인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구려. 공룡자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맞았어. 노부의 해악을 먹은 사람 외에는 아마 무명도의 독인만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오. 소부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주의를 살폈다. 하지만 상대방은 벌써 노형이 숲 속에다 동물을 매복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던데. 공룡자는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럴 가능성도 있소. 어젯밤에 향후춤과 하원에 두 사람이 떠나갈 때에 부근에 무슨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르오. 소부리는 이를 갈아붙이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 명의 독인을 발견했구려. 공룡자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독인들의 정신은 혼미하기 때문에 갈신에 깨선 충분히 상대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오. 이때 소부리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주의를 두리번 거리더니 공룡자를 주시하며 급히 물었다. 조금 전 노형이 말씀하시기를 숲 밖에 있을 때 내 사람이고 숲 속에 들어왔을 때는 두 명의 독인뿐이라고 했지 않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분명히 숲 속에서는 두 명이었소. 소부리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말을 꺼냈다. 음 그것은 그들이 벌써 노형의 독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독인을 이용해서 엎여갔다는 얘기군요. 공룡자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맞았소. 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 그런데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다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어 공룡자가 다시 말을 꺼내려 하자 소부리가 급히 다그쳤다. 이 늙은이의 말이 틀리기라도 했단 말이오. 그러나 공룡자는 대답을 않고 고개를 돌러 곧 안을 주시하며 혼잣말로 주멀거렸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독인들은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지. 소부리는 어깨를 들먹이며 희죽 웃었다. 공로형.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탈하게 웃었다. 가령께서 계곡마다 진법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길만 들어갈 수가 있소. 한데 이 길에는 그들이 들어간 발자국만 있을 뿐이지 나온 흔적이 없소. 이 말에 소부리는 여러 군협들을 주시하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렇다면 들어간 두 사람은 갈신이에 잡혔을 것이 분명하지 않소. 공룡자는 정색을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도 않소. 노부가 알기로는 갈로형의 무공은 그렇게 고명하지 못하오. 게다가 그들은 무명도에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생포되지는 않을 것이오.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오려 않았단 말이오. 그러자 공룡자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받았다. 노부 역시 바로 그 점을 알 수가 없소. 제갈명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한편 주설랑과 양수부는 낱개 얘기를 주고받으며 뒤를 따랐으며 당승무는 두경강과 맨 뒤에서 따랐다. 그들 일행은 순식간에 숲을 지나 하나의 계곡 앞에 도달했다. 제갈명이 약간 큰 소리로 공룡자를 향해 물었다. 이제 다 왔소. 공룡자는 고개를 돌려 제갈명을 주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룡자는 두 마리의 뱀을 꺼둔 다음 앞장을 서서 곡 안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일행이 꽃밭 앞을 다다르자 공룡자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소구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 꽃밭 속에는 짐법이 설치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들어갈 때 반드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따라와야만 하오. 또한 손호 형께서는 특별히 마음대로 다녀서는 안 돼요. 소부리는 희족 웃으며 빈정대듯 말을 받았다. 이 늙은이는 견식을 넓히기 위해 반드시 시험을 해보겠소. 말을 끝내자마자 즉시 꽃밭 안을 향해 몸을 날렸다. 미인초 제갈명 등의 사람들은 공룡자의 말대로 그의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매우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순식간에 그들은 꽃밭을 통과하고 갈무구의 초옥에 도착했다. 이때 해는 벌써 중천에 떠올라 곡 안에 갖가지 꽃나무들은 태양빛을 받아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갈무구의 집 안에 있는 석상 위에는 하나의 차 주전자가 놓여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초옥의 대문이 반쯤 열린 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그 조용하고 적막함이란 흉가와 같았다. 소부리와 공룡자는 동시에 속으로 괴이하게 생각했다. 이상하다. 갈무구까지 다섯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어찌 아무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 사람은 즉시 초옥을 향해 덮쳐갔다. 제갈명은 소부리와 공룡자가 한마디도 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자 자기는 주설랑과 양수분 두 사람을 데리고 집 앞에 섰다. 그리고 당승무와 두경강은 초옥의 양쪽으로 갈라서더니 곧 포위할 자세를 갖추었다. 이때 양수분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갑자기 소리쳤다. 맹조 이 석상 위에 웬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제갈명이 그녀의 말대로 가보니 과연 석상 위에는 흙탄으로 작은 글씨가 쓰여있었다. 공로형이 찾아오실 때 노부는 이미 남에게 생포를 당했을 것이오. 그러니 노부의 단서 세 권은 공로형께서 집 뒤에 있는 갈대 속으로 들어가서 가져가십시오. 제갈명은 글을 다 읽자마자 다급히 소리쳤다. 아! 갈신혜는 벌써 놈들에게 납치되었소. 제갈명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소구리와 공룡자가 집 안에서 뛰어나왔다. 소구리는 조그만 눈을 껌뻑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다. 어째서 한 사람도 없을까? 제갈명이 소구리의 앞으로 다가오며 매우 격한 어조로 말했다. 갈신혜는 벌써 그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공룡자는 매우 놀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디로 해서 나갔다는 말인가? 공룡자가 사방을 둘러보며 제갈명의 앞으로 걸어오자 제갈명은 석상 위에 글을 가리켰다. 이 글씨는 아마도 공로형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공룡자는 석상에 적혀있는 글을 찬찬히 읽어보더니 즉시 안색이 변했다. 갈로형은 노부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남에게 납치를 당하면서까지 단서를 남겨주다니 나 공룡자는 이러한 온정을 봐서라도 꼭 그를 구해내야만 하겠소.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다급한 어조로 재촉했다. 만약 갈신해가 무명도의 사람에게 납치를 당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무명도의 위세는 더욱 높아질 것이오. 그러니 공로형께서는 빨리 가셔서 단서를 가져온 후에 즉시 추격해 갑시다. 제갈명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손호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로형께서는 빨리 그 단서를 가져와 그들을 추격하도록 합시다. 공룡자는 낭패한 얼굴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 어디에 가서 그들을 찾아야 하나. 하고는 힘없는 걸음으로 집 뒤를 향해 걸어갔다. 이때 갑자기 소구리는 종람파의 암호를 발견한 것이 생각났다. 그는 암암리에 매우 이상하게 느끼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갈신해는 글씨를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늘어놓았으니 상대방이던 우리던 전부 다 금세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갈신해는 자기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약서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폭로의 석상 위에 남길 리가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여기인 어딘가 의문이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러면서도 소구리는 즉시 뒤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막 갈 때 숲에 다가갈 때 공룡자가 매우 반갑다는 듯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하하하 원래 그들은 이곳에 있었구나. 소부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따라가 보니 집 뒤에 갈대밭에 과연 몇 사람이 누워있는 게 보였다. 소부리가 막 그들을 확인한 순간 공룡자가 신형을 날리며 땅에 두 발을 딛더니 갑자기 대가릴성을 내질렀다. 오지 마라. 공룡자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즉시 갈대밭에 쓰러졌다. 소부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이 광경에 즉시 걸음을 멈추고는 마음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니 이 갈대 속에 어떤 매복이 있길래 저토록 무서운가. 소부리는 조금 전에 소리친 공룡자의 대가릴성이 분명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보낸 신호라고 생각했다. 또한 소부리는 갈무구가 석상에 남긴 글씨는 갈대 속에 쓰러진 몇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한 수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갈무구도 쓰러져 있고 심지어 공룡자까지 할 말을 채 하지 못하고 쓰러진 것을 보고는 이 갈대 속에 무서운 독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짐작했다. 이때 제갈명 당승무 주설란 양수분 네 사람이 이 경악의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다. 제갈명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매우 조급해하며 풀었다. 공로형께서는 소부리는 갈대 수를 가리키며 빠른 어조로 대답했다. 공로형은 갈무구 등의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가다가 갈대 속에 쓰러졌소. 그러자 제갈명이 소부리의 앞으로 성큼 나서면 급히 물었다. 공로형께서는 대체 어떻게 해서 쓰러지셨습니까? 소부리는 어깨를 움츠리며 의미심장한 눈초리로 갈대밭을 응시했다. 아마 갈대밭에 어떤 강렬한 독이 있는 모양이오. 공로형은 갈대밭에 들어가 땅에 두 발을 딛는 순간 이 늙은이에게 한마디의 소리만 지르고는 이내 쓰러져 버렸소. 이때 주설란이 새까만 눈을 굴리며 매우 상기된 얼굴로 물었다. 그분께서 무어라고 소리쳤습니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대꾸했다. 공로형께서는 단지 오지 말라는 이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주설란은 총명한 눈동자를 굴리며 자기가 짐작한 바를 얘기했다. 그분께서는 벌써 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한 것일 거예요. 소부리는 무엇인가 짐작한 바가 있는 듯 말끝을 흐렸다. 이 늙은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때 제갈명은 독이 있다는 말에 선뜻 접근을 못하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매우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갈대밭에 쓰러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당승무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있게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소부리는 깜짝 놀라 급히 당승무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노제 안되네. 그러나 당승무는 벌써 십여 발자국이나 걸어갔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허리를 굽혀 무엇인가를 집어드는 것이었다. 이 이것은 하더니 당승무 역시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소부리는 깜짝 놀라 뛰어가려고 했으나 순간 멈칫했다. 어떻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구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제갈명이 매우 당황하여 사람들을 둘러보며 통탄을 했다. 이 갈대밭은 좌우로 몇 장 정도뿐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두 사람까지 당하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때 양수분이 갑자기 냉소를 치며 비웃었다. 흥. 이 따위 갈대밭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저렇듯 야단일까. 제갈명은 건방진 그녀의 태도에 화를 내기 전 리 무선 반가운 음성으로 급히 물었다. 그럼 양랑자께서는 이런 독초를 알고 있소. 양수분은 의미있게 웃으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저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약초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말하고는 제갈명의 진지하고도 조급한 신색을 보며 그녀는 다시 되물었다. 그런데 아까 당사형이 가까이 갔을 때 맹주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요. 그러자 제갈명은 얼굴에 커다란 파문을 만들며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양랑자께서는 무엇을 보았다는 말씀이오. 양수분은 선뜻 대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맹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주설란이 옆에서 넓다 참지 못하고 양수분을 달래듯 타일렀다. 동생 그러지 말고 어서 말해봐요.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주설란이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양수분이 손을 쳐들며 높은 어조로 말했다. 아 소호법님께서 알아내셨어요. 제갈명과 주설란이 그녀의 손가락을 향해보니 소부리가 몸에 걸치고 있던 옷을 한 조각 찢어 입과 코를 싸매고는 서서히 갈대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제갈명은 알뜻하면서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다만 입과 코만 막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양수분은 다시 나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까 향사제는 갈 때 호흡을 멈추었기 때문에 씹여 발자국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당사제가 밖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서 보느라고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호흡만 멈추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갈명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다. 과연 그렇군요. 이때 소부리는 어느 사이엔지 당승무를 안고 새 사람의 곁으로 되돌아왔다. 제갈명은 급히 달려나가며 물었다. 당형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부리는 당승무를 땅에 눕히며 매우 근심이 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독을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소. 제갈명은 고개를 숙여 당승무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갑자기 당승무가 수중에 하나의 천을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제갈명은 급히 외쳤다. 소노형 당형제가 수중에 쥐고 있는 천 조각에는 어떤 글씨가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소부리도 갑자기 어조를 높여 매우 기발한 발견이라도 한 듯 소리쳐 외쳤다. 당로제는 이 천 조각을 발견했기 때문에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소부리는 말하면서 당승무의 수중에 쥐어져 있는 천을 펼쳐보았다. 이것은 갈무구가 쓴 것이군요. 갈무구 자신까지도 암기에 걸렸나 봅니다. 그러더니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요절복통을 했다. 하하하 우리가 오긴 잘 왔군요. 만약 우리가 오지 않았다면 갈무구는 이곳에서 영원히 누워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며 제갈명에게 천 조각을 건네주었다. 자, 맹주 보십시오. 제갈명이 천을 받아 들자 주설란도 고개를 내밀며 같이 들여다보았다. 천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있었다. 미인초 또한 개구미라고도 한다. 그리고 독성이 매우 독하니 절대로 입을 열어서 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 만약 중독이 되었다면 기필코 환혼단을 먹어야 깨어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갈신회가 자기 옷을 찢어내어 쓴 것이었다. 제갈명은 천의 글씨를 다 읽기가 무섭게 급히 서둘렀다. 손호 형께서는 지금 환혼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갈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구리는 품에서 벌써 하나의 약병을 꺼내 당승무의 입에다 집어넣으며 기이하게 생각했다. 이상하다. 왜 갈신회의 수중에는 환혼단이 없단 말인가? 이때 당승무는 환혼단을 먹자마자 즉시 두 눈을 떴다. 이어 일어나 앉으며 반가운 어조로 말했다. 손호 때께서 구해주셨습니까? 소구리는 얼굴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내지 않고 무뚝뚝한 어조로 대꾸했다. 아니 이 환혼단이 노재를 구해주었네. 이어 다시 갈대밭을 가리키며 여전히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노재 자네는 이제 해악을 복용했으니 미인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자네는 갈대밭에 들어가 광로형과 갈신일을 구해내게. 이 말에 당승무는 땅바닥에서 일어나더니 즉시 갓이 갈대밭을 향해 걸어갔다. 당승무는 환혼단을 먹었으니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아 쉽사리 갈대밭을 해치고 들어가 공룡자와 갈무구를 안고 나갔다. 소구리는 두 사람을 받아 땅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갈대밭에 또 몇 사람이 있나? 당승무는 굽혔던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안에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은 독인이고 한 사람은 청의총관 하원의 나머지 한 사람은 얼굴이 바싹 마른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노재가 가서 그들도 데리고 나오시게.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다시 갈대밭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소부리는 다시 두 사람에게 환혼단을 꺼내 먹였다. 잠시 후 공룡자가 먼저 눈을 뜨더니 일어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 무섭다. 무서워 아까는 개구미를 발견하고 즉시 피하려고 했으나 이미 늦었소. 뒤이어 갈무구도 일어나 매우 미안한 듯이 어색하게 웃었다. 이 늙은이는 공로형께서 반드시 약초를 알고 개실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공로형께서도 그만 당하고 마셨군요. 공룡자는 생각하기도 지겨운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데 개구미는 보통 요강의 아주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것인데 어째서 이곳에 자라나오. 그러나 갈무구는 땅바닥에서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며 단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부리는 매우 기이하여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이 늙은이에게는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군. 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제갈명이 급히 다가와 읍을 하며 매우 반가운 듯 입을 열었다. 이분께서 바로 갈신의라고 합니까? 이거 지난번에 약을 하사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갈무구가 깜짝 놀라 미처 어떤 대답을 찾기도 전에 공룡자가 제갈명에 소개를 했다. 갈로형 이분이 바로 무림맹의 재맹주입니다. 지난날 노부와 당로제가 여기에 와서 약을 구한 이유가 바로 이분 맹주를 구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설란을 가리키며 소개를 했다. 또한 이분은 맹주의 부인입니다. 주설란은 매우 감격에 찬 어조로 공손히 예를 올렸다. 맹주를 구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옵니다. 공룡자는 다시 소부리를 가리켰다. 한편 이때 당승무는 갈대밭 속에 있던 네 사람을 전부 다 구해 밖에 내려놓았다. 소부리는 갈무구에게 예를 취한 후 즉시 당승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네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매우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이 사람은 종작이가 아니냐. 제갈명은 빚적 마른 노인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노인은 바로 종남파의 장문인 종작이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종남파의 사람이 아니라 동사도의 사람이 변장한 가짜입니다. 소부리는 이 말을 듣자 매우 경악했다. 아니 맹주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하동상웅 제갈명은 팔짱을 끼고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서서히 입을 열었다. 3년 전 구대문파의 장문인이 동사도에 집합했을 때 동사도의 사람들은 음모를 꾸며 구대문파를 섬멸하고 자기네들이 구대문파로 변장을 하려고 했소. 그러나 이 일은 사전에 저의 모친께 발각이 되어 위험한 순간에 소림 무당 양파들에게 알려서 폭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정수복에게 세면 약수를 준비하게 만들어 장문인의 얼굴을 씻겠다고 하니 종작인은 자기의 신분이 탄로 날까봐 매우 노발대발하여 떠나갔습니다. 소부리는 제갈명의 말을 듣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싱긋 웃었다. 원 괘씸하군. 그렇다면 이분 장문인께서는 좀 더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어야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어 당승무를 향해 지시했다. 노제 우리는 먼저 이 복면한 두 명의 얼굴을 보세. 당승무는 대답을 하고는 즉시 복면을 벗겼다. 이들을 알겠습니다. 소부리는 찬찬히 두 사람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두 사람의 나이는 40세 안팎되어 보였고 얼굴은 넓적하고 눈썹 또한 매우 짙으며 얼굴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 결코 좋은 인물들은 아닐 성 싶었다. 원래 동사도는 좋은 사람이던 나쁜 사람이던 동사도의 사람만 아니라면 전부 똑같이 독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야만 그들은 정신이 혼미해 지각을 잃어버리고 명령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이었다. 소부리는 찬찬히 그들을 훑어보고 나더니 서서히 입을 열었다. 저들은 바로 하동의 쌍이보혜으로서 하동상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산세 일부에 떨친 명성은 결코 약하지 않지요. 이들은 또한 성질들이 매우 포악해 항상 나쁜 짓만 저지르고 다니며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흑도의 거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동사도의 수중에 빠졌을까요? 말하면서 소부리는 두 알의 환혼단을 쏟아내어 즉시 먹이려고 했다. 그때 제갈명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급히 만류했나. 손온형 이하동상홍이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이라면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생각해 인들을 구해주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소. 소부리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허허 맹주님의 말씀은 비롯 맞지만 우리의 무림맹이 상대하려는 사람은 무림의 공적 무명도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무림 안에 있는 무명도의 사람들과 대적하는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는 흑도이건 백도이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이 하동상홍은 비록 그 죄가 크다고는 하나 이들의 부고성에 있는 흑도상의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갈명은 마음속으로 매우 언짢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부리의 말이 합당하였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소노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소부리는 다시 그 중 한 사람의 입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공노형 이리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독이 심해 이빨까지 빠졌습니다. 공룡자는 소부리의 고함을 듣고 다가와선 자세히 살피더니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하타하하하하 소부리는 공룡자가 놀라기는 커녕 크게 돌이오 웃자 기분이 나빠 통명스럽게 물었다. 당신 왜 웃는 거요? 공룡자는 여전히 웃음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통쾌해하기도 했다. 하하하 노부의 시골사는 과연 무명도의 독인을 제압할 수가 있었소. 소부리는 여전히 기분을 풀지 못하고 물었다. 그럼 바로 공노형이 숲 밖에 뿌려놓은 독문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까? 공룡자는 그제야 웃음을 멈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노부가 숲 밖에 뿌린 독문은 세상에서 극히 보기 드문 두 가지 기독으로서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독의 특이한 점이라면 두 가지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부의 생각으로는 그 중 한 가지 독이 바로 무명도의 독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공룡자는 심호흡을 길게 하더니 다시 말했다. 아까 노부는 두 명의 독인이 숲속을 지나온 것을 보고 하마터면 내 독에 자신도 잃을 뻔하였소. 소부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 독인은 죽었습니까? 그렇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연 의문점이 있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몸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뜨거우며 차디차게 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룡자는 즉시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부의 이식골사는 이빨이 빠질 때가 되면 벌써 독성이 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무명도의 독인의 독은 피 속에 있으니 그들의 몸은 여전히 뜨거운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의 독성이 체내에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몸에 온기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벌써 죽은지가 오래입니다. 소부리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척 감탄했다. 과연 그렇겠습니다. 이 늙은이는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이어 소부리는 청의총관 하원회에게 환혼단을 먹여주며 말했다. 이 하총관은 보다시피 죽음을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이오. 그러나 이 청의당의 지휘는 역시 황의당과 맞먹습니다. 그러니 이자는 필경 많은 기미를 알고 있을 테니 우린 이자를 반드시 진강으로 데리고 가야합니다. 공룡자는 매우 그럴듯한 생각이라는 듯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과연 손우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따로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도의 사람을 상대하려면 반드시 무명도의 몇 사람쯤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룡자는 의미있게 웃더니 제갈명을 향해 다시 말했다. 맹주 어떻습니까? 그들이 깨어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쳐 본맹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러나 제갈명은 담담하게 웃으며 별다른 뜻은 나타내지 않았다. 글쎄요.